울상이 된 두 사람 옛날에 서천촌이라는 마을에 두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한 사람은 노일부득이고 다른 사람은 달달박박이었어요. 이들 둘은 물 한 모금도 나눠먹을 만큼 무척 사이좋은 친구였습니다. 스무살이 되자 두 사람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결혼했던 이들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서로 친하게 오가며 지냈어요. 하지만 둘 다 늘 속세를 떠나 불도를 닦아 부처가 되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내와 집이 좋기는 하지만 극락에서 부처님과 함께 지내는 것만 못할 것이네. 우리 이미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니 모두 벗어버리고 불도를 닦으세. 옳은 말이야. 대리어 두 사람은 인간 세상을 떠나 깊은 골짜기에 숨어 오직 수행에만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노일부득이 꿈을 꾸었어요. 서쪽 하늘에서 백호강이 내려오더니 금비팔로 두 사람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날 노일부득이 달달박박을 만나 지난 밤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달달박박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결심을 부처님께서 기꺼이 여기는 것 같아 감동했지요. 두 사람은 가족도 재산도 버리고 서둘러 백월산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박박은 북쪽 고개의 사자함에 자리 잡고 부득은 돌모덕이 아래 물이 있는 남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마다 암자를 짓고 살면서 부득은 미륵불을 박박은 미타불을 정성껏 섬기며 돌을 닦았어요. 산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는 해 초파일이었습니다. 해가 막 저물 무렵 박박이 있는 북쪽 암자에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한테서는 난초향기가 풍겼어요. 그 여자는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박박은 냉정하게 여자의 부탁을 거절했지요.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 곳이요. 어서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오.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발길을 돌린 여자는 남쪽 암자로 가서 부득에게 재워달라고 졸랐어요. 부득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여자와 함께 있을 곳이 아니오. 그렇지만 이 밤중에 그냥 가랄 수도 없구려. 이곳은 깊은 산속인데다 날까지 어두웠으니 안으로 들어오시오. 부득은 여자를 맞아 공손히 인사하고 암자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부듬은 마음을 더욱 맑게 하였어요. 희미한 등불이 비치는 병 밑에서 낮이기 연보를 하였습니다. 한밤중도 지나 부득이 막 잠들려는 때였습니다. 여인이 부득을 불러 말했지요.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어서 자리를 좀 준비해 주세요. 난처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은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여 거절을 못했어요. 자리를 마련해주고 촛불을 은은히 비춰주었습니다. 얼마 뒤 해산을 끊는 여자가 또 부득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오? 부득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목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부득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여자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목욕통을 내놓고 물을 데워 가득 부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를 목욕통에 앉히고 목욕을 시켰어요. 그 순간 향기가 풍기더니 목욕통 속에 물이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부득이 멍하니 서있는데 여자가 권했습니다. 스님도 이 물에 목욕하시지요. 부득은 여자의 말에 따라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살결이 금빛으로 변했어요. 옆에는 어느새 연꽃 모양의 받침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연화대에 올라앉으세요. 부득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연화대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관음보살이오. 스님이 부처가 되도록 도우러 왔어요. 보살은 이 말을 마치더니 곧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박박은 자기가 돌려보는 여자가 남쪽 암자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밤새 지켜봐도 여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 여자와 잤을 터이니 파괴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박박은 부득을 비웃어주려고 남쪽 암자로 갔지요. 그곳에 이르러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부득이 연화대에 미륵 존상이 되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박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부득은 지난밤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박박은 깊이 탄식했지요. 나는 부처님을 뵙고도 바로 대접을 못했군요. 그대가 나보다 먼저 부처가 되셨으니 부디 옛날의 우정을 잊지 말아주시오. 그러자 부득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통 속에 아직 금물이 남았으니 그대도 목욕을 하게. 박박도 남은 금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득처럼 살결이 금빛으로 달라지더니 아미타불이 되었어요. 이제 두 불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부처님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이 다투어와서 이들을 우러러보고 감탄했지요. 두 부처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설명하고 나서 구름을 타고 둥둥 떠갔답니다. 개에게 혼이 난 여우 옛날에 어떤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돼서 무 하나가 어른 종아리만큼이나 크게 자랐어요. 하루는 농부가 다 자란 물을 뽑으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밭 도둑에 황소만한 곰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앉았지 뭐예요. 곰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이 무 나한테 다 다오. 농부는 고개를 설레설레 자우며 말했어요. 이 물을 너한테 다 주고 나서 무얼 먹고 살라고? 조금만 나눠줄게. 곰은 심통이 나서 어린아기 떼를 쓰듯 말했습니다. 싫어 이 무 나한테 다 다오. 농부는 짜증을 부렸어요. 글쎄 다 줄 수는 없다니까. 다 안 주면 널 잡아먹을 건데도? 이 말을 듣고 농부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곰이 한 번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좋아 너 다 줄 테니 기다려. 농부는 밭으로 들어가 낫으로 무청을 모두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걷어다가 곰 가슴에 안겨주었지요. 곰아 이제 됐냐? 그래 됐어. 곰은 쓸모없는 무청을 하나로 맘고 산으로 어슬렁어슬렁 올라갔습니다. 곰이 올라가고 난 뒤에 농부는 남아있는 물을 모두 뽑아 집으로 왔지요. 얼마 뒤 농부는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곰하고 마주쳤습니다. 곰은 농부를 보고 길길이 날뛰며 잡아먹으려 들었어요. 곰아 왜 이러니? 1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힘들여 갖고 무를 줬는데 그걸 잊었느냐? 그러자 곰은 씩씩 콧김을 내뿜으며 이러는 겁니다. 날 속여 먹으니 나쁜 놈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아냐? 네가 준 건 무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청이 아니더냐? 곰은 솥뚜껑만 한 손으로 농부를 내리치려 했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은 농부는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곰아 내가 잘못했다. 요 다음에 물을 심어서 너한테 모두 주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받아오. 곰은 손을 찍혀든 채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요 다음에 물을 심어 꼭 나한테 줘야 해? 암 꼭 주고 말고. 날 또 속일지 모르니까 요 다음에 물을 줄 때까지는 이 산에 나무하러 오지 마. 나무를 하러 왔다가는 내가 한 입에 잡아먹고 말 테니. 그러고 곰은 가버렸습니다.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겨울은 닥쳤는데 뗄나무를 하러 산에 갈 수가 있어야지요. 나무를 하러 가자니 곰이 무섭고 그대로 있자니 추워서 못 베기겠고 농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울타리를 뜯어 군부를 뗐습니다. 울타리마저 다 떼고 나서는 기둥을 찍어서 뗐지요. 그러고 나니 더는 뗄감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농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곰이 나올까봐 무서워 나무도 못 베고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달려와서 여보시오 왜 그렇게 떨고 계시오? 하고 묻는 겁니다. 농부는 나무하러 산에 오면 곰이 잡아먹는 데서 떨고 있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깔깔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곰이 나타나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나무를 해요. 야우는 부지깽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농부는 여우를 믿고 쩡쩡 도끼질을 해댔어요. 얼마 안 있어 나무 찍는 소리를 들은 곰이 달려왔습니다. 날 속여먹으니 나쁜 놈아 나무하러 오면 내가 잡아먹는다 그랬지 곰은 나무꾼을 당장 잡아먹을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저쪽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여우가 부지깽이만 빼꼼히 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 곰 한 마리 나오지 않았소? 부지깽이를 본 곰은 포수가 온 줄 알고 놀라서 농부한테 숨겨달라고 했어요. 농부는 곰을 장작더미 뒤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걸어나와 장작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기 쌓아놓은 게 뭐요? 장작이지요. 장작이면 묶어야 하지 않소? 농부는 장작더미 뒤에 숨은 곰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장작이면 묶으라는데 어쩌지? 묶으라면 묶어야지 별 수 있나 뭐 농부는 얼른 장작과 곰을 한 대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묶었으면 지게에 올려야 하지 않소? 하는 거예요. 농부는 또 곰에게 물었어요. 묶었으면 지게에 올리라는데 어쩌지? 올려 농부는 얼른 장작과 곰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올렸으면 도끼로 찍어야 하지 않소? 하는 겁니다. 농부는 곰에게 또 물었지요. 찍으라는데 어쩌지? 찍어. 농부는 곰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곰은 찍소리도 못 내고 죽고 말았답니다. 정말 고맙다 여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꼼짝없이 곰한테 먹혔을 거야. 농부가 인사를 하자 여우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이러는 겁니다. 말로만 고맙으면 뭘 해?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농부는 여우가 잘난 채 하며 뻐기는 꼴이 곶가웠지만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여우야, 너한테 뭘로 보답을 하면 좋겠니? 날마다 닭 한 마리씩 주시구려. 그건 좀 어렵겠구나. 우리 집엔 닭이 몇 마리밖에 없는걸. 그러자 여우는 콧방귀를 끼며 쌀쌀맞게 말했어요. 다 죽은 목숨을 살려놓았더니 그깟 닭이 아깝단 말이야? 아깝기는 우리 집엔 닭이 몇 마리밖에 없으니 하는 말이지. 아무튼 닭을 잡아줄 테니 따라오너라. 여우는 농부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농부네 집에 들어서자 개가 쫓아나오며 으르렁컹컹 짖었어요. 여우는 그만 혼이 빠져 도망을 쳤지요. 개는 여우를 잡겠다고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농부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개가 꽁무니까지 쫓아왔을 때 여우는 겨우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집이 커서 여우굴에 들어가지 못한 개는 밖에서 컹컹 지저대고 있었어요. 닭고기도 못 먹고 혼맛난 여우는 화가 나서 어디에든 화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화풀이를 할 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 다리한테 물었습니다. 다리야 넌 방금 뭐했니? 그러자 다리가 대답했어요. 개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지. 여우는 도망쳐오느라 고생한 다리한테 분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물었어요. 누나 넌 방금 뭐했니? 개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앞을 잘 봤지? 여우는 누나한테도 부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한테 물었어요. 귀야 넌 방금 뭘 했니? 개가 어디까지 쫓아왔나 잘 듣고 다리한테 가르쳐 주었지? 여우는 귀한테도 분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꼬리한테 물었어요. 꼬리야 넌 방금 뭘 했니? 개한테 너 잡아먹으러 오라고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지. 꼬리의 말을 들은 여우는 이 못된 놈아 너 같은 놈은 개한테나 져버려야 해. 하고는 꼬리를 굴밖으로 쏙 내밀었어요. 굴밖에 있던 개는 여우 꼬리를 덥석 물고는 낚아챘습니다. 여우는 끌려 나와 개한테 혼이 났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물리친 당나귀 옛날 어느 집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폭삭 늙어서 사람을 태우지도 못하고 짐을 씻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이 당나귀란 놈은 오래도록 부려먹으면 장괴만 늘어서 주인을 업신여기기 일쑤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서 애를 먹였습니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주인은 늙은 당나귀를 팔려고 장에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늑다리 당나귀를 사가는 바보천치는 없었어요. 주인은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당나귀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당나귀 고기는 먹지 않으니 잡을 수도 없고 그냥 때려잡자니 너무 안 돼 보이고요. 이놈아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주인은 당나귀를 들판에 끌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주인이 외양간에 가보니까 당나귀란 놈이 집으로 찾아왔지 뭐예요. 주인은 또 당나귀를 끌어다 들판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당나귀가 또 집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날마다 당나귀를 버렸어요. 그리고 당나귀는 날마다 집으로 찾아왔지요. 그러다 그러다 주인은 당나귀가 영영 찾아오지 못하게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서 버리고 왔습니다. 당나귀는 길을 몰라 집에도 못 가고 산속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를 보았습니다. 그놈 참 이상하게 생겼네. 깊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가 집 짐승인 당나귀를 보았을 리가 없었어요. 귀는 기다랗게 뻗쳐 있고 배에는 묵직하게 생긴 주머니 두 개가 늘어져 있는데다가 아랫배에는 홍두깨만한 몽둥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산속의 왕이지만 섣불리 달려들었다간 큰 코 다칠 것 같았어요. 묵직하게 늘어진 주머니 두 개는 당나귀 부랄이고 홍두깨만한 몽둥이는 당나귀 고추라는 걸 호랑이는 몰랐던 겁니다. 당나귀가 늙으면 부랄이며 고추가 커다래지거든요. 저놈이 내 밥인지 내가 저놈 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호랑이는 조심조심 당나귀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봐 네 배에 드렁드렁 늘어져 있는 주머니가 무엇이냐. 호랑이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풀만 뜯고 있던 당나귀는 깜짝 놀라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망을 쳤다가는 호랑이가 단박에 달려와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나귀는 무서움을 꾹 참고 불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놈아 산짐승 잡을 때 쓰는 화약 주머니지 뭐긴 뭐냐. 호랑이는 슬그머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슬금슬금 도망을 치려다가 산속의 왕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보다 힘센 짐승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호랑이는 용기를 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네 배에 달려있는 홍두깨는 뭐냐. 그러자 당나귀는 시체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이놈아 네 눈엔 이게 홍두깨로 보이냐. 이건 홍두깨가 아니라 호랑이 잡는 총이다. 호랑이는 잘못하다가는 총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호랑이 아저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세요. 토끼야 큰일 났다. 이 산속에 무시무시한 총잡이가 나타났어. 너도 총에 맞고 싶지 않으면 어서 도망가거라. 그러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총잡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발 달린 놈인데 귀가 길쭉하고 배에는 묵직한 화약 주머니가 두 개 달려있지. 그리고 홍두깨만 한 총도 달려있어. 호랑이 말을 다 들은 토끼는 깔깔거리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남은 무서워 도망치는데 왜 웃는 거냐. 아저씨가 잘못 보았어요. 그 짐승은 총잡이가 아니라 늙은 당나귀예요. 아저씨가 무서워서 속인 거라고요. 그게 정말이냐. 아무렴여 까지 당나귀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로 가서 잡아먹어버리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토끼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난 겁나서 못 가겠다. 그러자 토끼가 말했어요. 아저씨도 참 정 혼자 가기가 무서우면 나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호랑이가 못 믿어와 하자 토끼는 제 꼬리에다 호랑이 꼬리를 질끔 붙잡아 맺습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있는 곳으로 갔지요. 겨우 호랑이를 쫓아보낸 당나귀는 그때까지 무서움이 가시지 않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토끼란 놈이 호랑이 꼬리를 제 꼬리에 붙잡아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야단났네. 이러다가 진짜 호랑이한테 먹히고 말겠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떠올리자 당나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덜덜 떨다 보니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당나귀는 토끼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토끼야 그전에는 호랑이를 한꺼번에 몇 마리씩 바치더니 오늘은 한 마리밖에 없느냐? 어서와서 한 마리라도 바쳐라. 토끼는 당나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벙벙했습니다. 호랑이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토끼가 자기를 당나귀한테 바치러 왔다는 말을 듣고는 더러 겁이 났어요. 토끼 이놈아, 네가 나를 저 종잡이에게 바치려 했구나. 호랑이는 뒤로 돌아서 부리나케 도망을 쳤습니다. 꼬리가 묶인 토끼도 덩달아 호랑이를 따라 뛰었지요. 그러다가 토끼 몸뚱이가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토끼가 걸렸거나 말거나 호랑이는 마구잡이로 뛰어갔어요. 그 바람에 토끼 꼬리가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토끼 꼬리가 지금도 짤막한 거랍니다. 메추라기의 꽁지 옛날 옛날 고리 적에 배고픈 여우가 어디 먹을 게 없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메추라기를 만났어요. 요는 메추라기야, 너는 오늘 내 밥이다. 여우는 재빨리 달려들어 메추라기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자 메추라기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여우야, 날 살려다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너를 왜 살려줘?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줄 테니 제발 살려다오. 배불리 먹여준다는 말에 여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메추라기 한 마리 먹어봐야 배고프긴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 정말이고 말고. 여우는 놓아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메추라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래, 나한테 무얼 먹게 해줄테냐? 잠깐 기다려봐.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뭘 먹이긴 먹여야겠는데 사실은 먹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배 터지게 먹게 해준다고 한거지요. 그런데 마침 한 아낙네가 밥 담은 광주리를 이고 걸어오지 뭐예요? 메추라기는 셀쭉 웃으며 여우에게 말했어요. 내가 저 밥을 몽땅 먹게 해줄 테니 보고만 있어.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서 아낙네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낙네는 이게 웬 메추라기냐? 하면서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메추라기는 폴짝 뛰어 한 발짝 달아났지요. 안아낙네는 또 한 발짝 쫓아와서 손을 뻗었습니다. 메추라기는 또 한 걸음 폴짝 뛰어 달아났어요. 약이 오른 안아낙네는 아예 박광주리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메추라기를 쫓아왔습니다. 메추라기는 꼭 안아낙네가 쫓아오는 만큼씩만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러니 안아낙네는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안아낙네는 자꾸자꾸 메추라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메추라기는 잡힐랑 말랑 잡히지 않았지요. 어느덧 안아낙네는 박광주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올라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높이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아낙네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가 박광주리를 놓아둔 곳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괜히 다리품만 팔았네. 안아낙네는 다시 광주리를 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박광주리가 가뿐하지 뭐예요. 안아낙네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보자기를 걷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좋아. 밥이 다 어디로 갔네. 안아낙네가 메추라기를 쫓아가는 사이에 여우가 다 먹어 치운 겁니다. 메추라기는 안아낙네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여우한테 날아갔지요. 여우야, 배 터지게 실컷 먹었니? 그래,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다. 배가 부르니까 이번에는 우스운 꼴 좀 볼래? 우스운 꼴? 그거 참 재미있겠다. 그럼 넌 보고만 있어? 그때 항아리 장수 형제가 항아리를 산더미만큼 쥐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걸어가고 있었어요. 메추라기는 포르르 날아서 앞서가는 형의 항아리 위에 살짝 앉았습니다. 뒤따라 가던 동생이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손을 벗었지요. 메추라기는 살짝살짝 피에 앉았습니다.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히니까 동생은 지게 작대기로 메추라기를 후려쳤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는 날아가고 항아리만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아 항아리를 작대기로 깨버리다니 너 미친 거야? 화가 치밀어오른 형은 아우의 항아리를 작대기로 깼습니다. 형과 아우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싸우다가 항아리를 모두 깨고 말았어요.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며 피식 웃었지요. 메추라기는 여우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여우야, 웃은 꼴 보았니? 그래, 재미있어 죽겠다. 여우는 배꼽을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그러자 메추라기가 또 물었어요. 여우야, 이번에는 아프고 서러운 꼴 좀 볼래? 그거 좋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메추라기는 구덩이를 깊이 팠습니다. 여우야, 구덩이로 들어가. 여우는 메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구덩이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메추라기는 여우를 흙으로 덮고 코빼기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르르 여우 코빼기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소금장수가 지나가다가 졸고 있는 메추라기를 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살금살금 다가와서 작대기로 메추라기를 냅다 때렸어요. 메추라기는 작대기를 피해 포르르 날아갔지요. 그러니 작대기에 맞은 것은 여우의 코였습니다. 여우는 코가 아파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소금장수가 지나가고 나서 메추라기가 여우한테 날아왔습니다. 여우야, 너 서럽고 아픈 꼴 좀 봤니? 여우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메추라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꼬리를 물리고 말았어요. 여우는 메추라기 꼬리를 물고 메추라기는 빠져나가려고 바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메추라기 꼬리 깃털이 쏙 빠지고 말았어요. 그 뒤부터 메추라기의 꽁지가 뭉툭해진 거랍니다. 두 부모를 모신 사람 김대성은 경주의 불국사와 석고람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가 남달리 크고 정수리는 평평한 것이 마치 큰 성과 같다고 하여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대성의 집은 모량리에 있었는데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자 보관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대신 밭을 조금 얻어붙여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대성이 보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계라는 스님이 오더니 보관에게 보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보관은 3배 50피를 선뜻 내놓았지요. 그러자 스님은 보관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하늘 신인을 지켜주실 터입니다.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넣게 되는 법이니 당신은 편안하게 오래 살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대성은 그 길로 집에 뛰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모두 전생에 쌓은 선행이 없는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시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상에는 더욱 구차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어서 보시하겠느냐. 제가 보관 내 집에서 품팔이 하는 대가로 얻은 밭을 지금 보시해요. 그러면 훗날 복이 오지 않을까요?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대성은 밭을 점개 스님한테 보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세상을 떠났어요. 대성이 죽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문양이라는 재상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랭리에 살던 김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이상하게 여긴 김문양은 사람을 모랭리로 보내 대성이란 아이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정말 모랭리에 대성이란 아이가 살다가 얼마 전에 숨졌다고 했지요. 날짜를 따져보니 꿈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은 날과 대성이가 죽었다는 날이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꿈을 꾼 그날부터 김문양의 아내한테 태기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열 달 뒤 그의 아내는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날때부터 왼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펴보려고 해도 그 손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손을 폈습니다. 그 손에는 놀랍게도 대성이란 두 글자가 새겨진 금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꿈에서도 그 이름을 들었던 김문양은 대성이란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지요. 나중에 대성은 모랭리에 사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지금의 어머니와 함께 봉양했습니다. 대성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날도 토함산에서 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신이 죽였던 곰이 나타났습니다. 너한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너를 잡아먹겠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대성은 무서워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곰이 대성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저를 세워주겠느냐? 그래 꼭 저를 세워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대성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자리가 다 젖어 있었어요. 이 꿈을 꾼 뒤로 대성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약속한 대로 곰을 잡은 그 자리에 장수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대성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많았고 부처님을 더욱 열심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 이승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고람을 세웠습니다. 대성이 석고람의 부처님을 조각할 때의 일입니다. 큰 돌 하나를 다듬어 석고람의 지붕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새 조각으로 갈라져버렸어요. 그만한 돌을 또 어디서 구해와야 할지 얼마나 정성을 더 들여야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잠시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난 대성은 깜짝 놀랐지요. 깨어진 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이 번거리며 살피던 대성은 더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 조각 난 돌이 멀쩡하게 맞춰진 채 지붕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지요. 잠든 사이에 하늘신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간 게 분명했습니다. 대성은 너무나 감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쪽 고개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향나무를 태워 하늘신에게 공량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향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성처럼 전세와 현세의 두 부모에게 효도한 이는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대성이 착한 보시를 한 덕분을 것입니다. 스님에게 바치는 쌀과 소금 중국의 황제가 끔찍이 살아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또 실제 인물은 물론이고 그림에도 이같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화가를 불러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나 이름을 떨치던 화가가 여인의 그림을 그렸어요. 화가는 온갖 정성을 다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에 붓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배꼽 밑에 붉은 점이 하나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늘 났구나. 화가는 당황하여 점을 지우려 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해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붉은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화가는 그림을 그대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황제는 그림을 보더니 버럭 화를 냈지요. 모습은 실물과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서 속에 감추어진 배꼽 밑에 점까지 그릴 수 있던 말이냐. 황제는 화가를 감옥에 가두고 무거운 벌을 주려 했습니다. 화가가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았지요. 화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할 딱 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한 정승이 간곡히 아래였어요. 배하 저 화가는 그림 솜씨도 뛰어나지만 마음이 아주 고든 사람입니다.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 정말 어질고 고든 사람이라면 또 제 말대로 붓이 절로 떨어져 보도 아니한 점을 꼭 그 자리에 그만하게 그릴 수 있는 화가라면 뭔가 남다르겠지. 내가 어제 꿈에 본 사람의 모습도 그릴 수 있을 테지. 만일 그가 그려온 그림이 내가 꿈에 본 얼굴과 똑같다면 그때 용서할 터이다. 집에 돌아간 화가는 문을 꼭 걸어잠근 채 꼼짝도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칠 뒤 화가가 황제께 바친 그림은 십일면 관음의 모습이었어요. 십일면 관음 보살이란 싸움만 있는 지옥 아수라도를 구제한다는 보살입니다. 머리의 모습이 각각 다른 열하나의 관음 보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황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은 며칠 전 자신이 꿈에서 본 얼굴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마음이 풀린 황제는 화가를 용서하였어요. 큰 벌에서 겨우 벗어난 화가는 신라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웃나라 신라 사람들은 불법을 숭상한다는데 그곳에 건너가서 불도를 닦아 나라를 복되게 해야겠다. 화가는 신라의 중생사라는 절로 가서 정성을 다해 관세음보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신라 사람들은 이 관음상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여 복을 얻었어요. 여러 해가 지난 뒤 중생사의 주지로 성태스님이 있었습니다. 절의 형편이 어려워져 더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성태스님이 관음보살상 앞에 꼬러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절에 살면서 부지런히 향불을 피우며 밤낮으로 예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의 도지에 선하는 것이 없어 더는 공양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직인사를 왔습니다. 이런 뒤 떠날 준비를 하던 성태스님이 피곤하여 양지바른 곳에 앉아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다 꿈을 꿨는데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오죽해서 떠나려 하는지 그 형편은 내가 알겠네. 하지만 조금 더 여기에 머무르게 내가 시주를 해서 제사에 쓸 비용을 넉넉히 마련해 주겠네. 꿈에서 깬 성태스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꿈이 하도 선명해서 섣불리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열 달 동안 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지 열 사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람 둘이 말과 소의 물건을 가득 싣고 절 문 앞에 이르렀어요. 성태스님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저희는 금방 지방 사람입니다. 지난번 한 스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은 중생사 중인데 공양에 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웃마을에 가서 쌀 여섯성과 소금 넉섬의 시주를 얻어 이렇게 싣고 왔습니다. 성태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심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절에는 시주를 구하러 나간 스님이 없습니다. 아마도 잘못 들은 것 같소. 아닙니다. 스님이 저희를 저 아래 우물까지 데리고 왔는걸요. 바로 저기에서 이제 저리 멀지 않았으니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며 몇 걸음 앞서 가셨고요. 저희가 뒤따라 왔습니다. 하여튼 안으로 들어갑시다. 성태스님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으로 관음보살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처님이 바로 시주를 구하러 왔던 그 스님의 얼굴입니다. 그러고는 엎드려 저를 놀렸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후로 중생사에 바치는 쌀과 소금이 해마다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호랑이가 돌리는 연자방아 옛날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수탉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당나귀 한 마리를 길렀어요. 수탉은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워주고 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집을 지켰지요. 당나귀는 날마다 무거운 연자방아를 돌려 곡식을 찌어 주었습니다. 아이네 집은 당나귀가 끄는 연자방아로 남의 곡식을 찌어주며 겨우겨우 살았어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 아이는 날마다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밭에 두엄을 주고 오물에 가서 물을 기러 오고 장작도 패고 밭에 나가 김도 매고요. 일이 그칠 새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나절 동안 부지런히 해서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데 저만 지 송아지보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쑤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을 쳐야겠는데 입도 안 떨어지고 발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죽었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덤벼들지를 않았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아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호랑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 다리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지요. 얼마나 아픈지 호랑이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호랑이가 사정을 했어요. 얘야 너를 살려다오 그러면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을게. 아이는 불쌍한 호랑이를 지게에 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수탁은 호랑이다 소리치며 퍼덕퍼덕 감나무가지로 날아올랐어요. 개는 깨갱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동구밭까지 도망가고요. 연자방아를 끌던 당나귀는 도망도 못 가고 펄쩍펄쩍 날뛰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다친 호랑이라는 걸 알고 수탁과 개와 당나귀는 겨우 마음을 놓았어요. 아이는 약을 발라주고 먹을 것도 주며 호랑이를 잘 보살폈습니다. 얼마 뒤 호랑이의 상처는 깨끗이 아무렇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 구경을 하러 왔지요. 아 무서워라 저 번쩍거리는 눈 좀 봐. 얘야 저렇게 무서운 호랑이를 집에서 키워도 다리 없겠니? 걱정 마세요. 이 호랑이는 아주 착한 호랑이인걸요? 보세요. 아주 얌전하잖아요. 음 정말 양처럼 온순하네. 그 뒤부터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구경하러 올 때마다 먹이를 한 보따리씩 안고 왔습니다. 호랑이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고된 사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이를 갖다 주니 정말 좋았습니다.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집에서 눌러 살아야지.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먹이도 떨어졌지요. 할 수 없이 호랑이는 아이네 집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솟단지체로 밥을 먹어대는 호랑이 때문에 얼마 안가 집안에 좁쌀 한 톨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시 착한 아이는 호랑이에게 나가란 말도 못했어요. 보다 못한 수탑과 개가 호랑이를 타일렀습니다. 호랑아 상처가 다 나았으니 그만 산으로 돌아가렴. 그래 맞아 양식마저 다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자 호랑이는 벌컥 성을 냈습니다. 나더러 이 편안한 집을 나가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고 싶으면 내놈들이나 나가. 그 말에 개가 대꾸했습니다. 우리 보고 떠나라고 우리는 이 집을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밤만 축내는 네가 나가야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래? 수탑이 말했습니다. 난 새벽이 오면 큰소리로 울어 집안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지. 이번엔 개가 말했어요. 난 누른 밤만 얻어먹고도 밤낮으로 집을 지켜.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머리를 긁적 긁적 하는데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 당나귀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저 당나귀란 녀석은 나처럼 맨날 낮잠만 자잖아? 그러자 수탑이 자고 있는 당나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당나귀 저 친구 지금은 일이 없어 낮잠을 자고 있지만 일만 있으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자방아를 돌린다고. 듣고 보니 당나귀도 집을 위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자기가 집을 나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산으로 들어가 힘든 사냥을 할 생각을 하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뭐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도리어 큰소리를 쳤습니다. 흥 그까지 집 지키고 새벽에 울고 연자방아 돌리는 일쯤은 나도 할 수 있어. 호랑이는 아이가 자기를 구해준 일도 까맣게 잊고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쓰러뜨리고 텃밭을 마구 짓밟아 놓는가 하면 먹을거리를 찾는다며 부엌에 들어가 그릇을 죄다 깨트려 놓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아이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호랑이가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오지 뭐예요. 아이는 벌떡 일어나 호랑이를 나무랐습니다. 호랑아 너같이 털 달린 짐승은 밖에서 자야 해. 하지만 호랑이는 도리어 화를 냈어요. 어째서 너만 따뜻한 방에서 자고 나는 추운 데서 자야 하지? 난 이제부터 날마다 방에서 잘 거야. 그러고 나서 호랑이는 드르렁 드르렁 고라 떨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곁에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날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 왔는데도 달기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가 닭장에 가보니 수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물어보았어요. 수탁이 어디 갔는지 아니?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서 늦잠을 잘 수가 없다며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아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호랑이를 구해주지 않는 건데. 하지만 뒤늦게 이런 생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개가 짖지를 않았어요. 아이는 당나귀에게 물었지요. 개가 어디 갔는지 아니?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먹는 잎 하나 덜어야 한다며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호랑이는 사나워졌어요.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집짐승은 죄다 잡아먹었고 사람한테까지 으르렁거리며 겁을 주었지요. 아이는 슬피 울며 호랑이에게 산으로 돌아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콧방귀를 끼고는 아이를 방에서 쫓아버렸어요. 어느 날 늘어지게 낮잠을 자던 호랑이가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한쪽에 서있는 당나귀를 보더니 입맛을 쩍쩍 다시며 다가왔어요.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걸 알고도 당나귀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꾀를 하나 마련해두었거든요. 호랑아 난 이제 집을 떠나기로 했어. 양식도 다 떨어졌는데 식구가 많아서 그동안 힘들었지? 호랑이는 껄껄 웃으며 당나귀를 칭찬했어요. 당나귀 너는 제법 영리하구나. 여기 있다가 나한테 잡아먹히는 것보다야 집을 나가는 게 훨씬 낫지. 호랑아 잘 있거라. 당나귀는 살인문을 나서는 척하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참 내가 집을 떠나면 연자방아는 누가 돌리지? 뭐 연자방아? 까짓건 내가 끌면 되지. 하지만 네 힘으로는 안 될 텐데. 호랑이는 당나귀가 자기를 깔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뭐 산속의 왕 호랑이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아무리 내가 왕이라지만 연자방아는 못 끌 거야. 뭐 나는 한 손으로 황소를 때려 눕힐 만큼 힘이 세다고 그래도 연자방아는 못 끌 거야. 호랑이는 당나귀에게 다가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나귀 너 너를 당장 잡아먹겠어. 당나귀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연자방아를 끌어보면 될 거 아니야? 당나귀의 말에 호랑이는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좋아. 만약에 내가 연자방아를 끌면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래도 좋아? 당나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네가 연자방아를 끌 수만 있다면 내가 네 밥이 되어줄게. 당나귀는 얼른 뛰어가서 아이를 불러왔어요. 호랑아 네가 연자방아를 끌어보겠다고? 그래 어서 멍해나 묶어줘. 아이는 연자방아 멍해를 호랑이 목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연자방아를 끌고 돌기 시작했어요. 낑낑거리며 몇 바퀴를 돈 호랑이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멍청한 당나귀야 이래도 내가 연자방아를 못 끈다고? 이제 약속대로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런데 당나귀는 겁을 먹기는 커녕 콧방귀를 끼며 이러는 거예요. 이 못돼 먹은 호랑이 놈아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목숨을 살려놓았더니 나쁜 짓만 골라서 해. 호랑이는 화가 나서 펄쩍 뛰었지요. 당장 너를 잡아먹을 거야. 잡아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잡아먹어. 호랑이는 당나귀에게 덤벼들려고 했지만 멍에 걸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서 이 멍에 나 풀어. 하지만 당나귀는 호랑이 양만 살살 올렸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는 산속의 왕 호랑아 멍에 쯤이야 네 힘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겠지. 그때서야 호랑이는 당나귀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아챘습니다. 호랑이는 발버둥을 치며 멍에서 벗어나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워낙 단단하게 채워놓아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꼴 좋다. 넌 이제 죽을 때까지 연자방 하나 돌려라. 아이와 당나귀는 고소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때부터 호랑이는 쉬지 않고 연자방아를 돌렸어요. 게으름을 피우면 아이가 기다란 회초리로 찰싹찰싹 엉덩이를 때렸거든요. 호랑이가 연자방아를 돌린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끄는 연자방아에 곡식을 찌우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 바람에 아이는 힘 하나 안 들이고 부자가 되어 당나귀와 함께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엎질러진 물 한 남자가 관상을 귀신같이 잘 본다는 관상쟁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기대를 잔뜩 품고 관상쟁이를 찾아가 관상을 보았어요. 관상쟁이는 한참 동안 남자를 이리저리 뜯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점겨를 내놓았지요. 이마에 복이 가득하니 당신은 늙음하게 반드시 누워서 북위영화를 누릴 것 같소. 그러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내가 늙음하게 누워서 북위영화를 누릴 것이라? 고맙소. 남자는 관상쟁이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가족들을 불러모아 관상쟁이에게 들은 점겨를 조절조절 자랑했습니다. 난 이제부터 편히 들어누워서 지내면 된다 이 말이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한단 말이야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늙으면 북위영화를 누릴 거라는데 남자는 그날부터 자리에 들어누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같은 건 더더욱 화려들지 않았지요.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해도 남자는 코웃음 만쳤어요. 하루는 이웃사람이 찾아와 남자에게 드러누워만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워서 북위영화를 누릴 발자라고 했으니 누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간산쟁이가 설마 나를 속였겠나. 다른 누가 물어와도 남자는 늘 똑같이 대답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이웃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이제 남자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만 지내던 남자는 점점 기운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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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에 힘이 없어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지요. 결국 남자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숨도 쉬기 힘들어 하면서 남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관상쟁이의 말만 믿고 누워 살다가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고려. 남자는 뒤늦게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엎질러진 물 쏘아버린 화살처럼 말입니다. 참말 거짓말 옛날에 바닷가에 사는 어떤 사람이 당나귀 등에 소금바리를 잔뜩 싣고 산골로 팔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해가 다 기울었는데 집 한채가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시커먼 산뿐이었지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 호랑이한테 물려가겠다. 소금장수는 허둥지둥 산을 헤매다가 저편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휴 살았다. 오늘은 저 집에서 묵어야지. 소금장수는 그 집 앞에 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누구시오? 소금팔로 다니는 사람인데 하룻밤 쉬어갔으면 합니다. 어서 이리 들어오십시오. 웬일인지 집 주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소금장수를 맞이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참 인심 좋은 사람이구나 하며 방으로 들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쉬었지요. 주인은 먼 바닷가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면서 밥을 새로 하고 닭도 잡아 소금장수를 잘 대접했습니다. 소금장수는 닭달기를 뜯으며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지요. 달포 넘게 소금을 팔러 다니면서 여러 집에 묵어보았지만 닭까지 잡아주는 집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밥을 잘 먹은 소금장수는 주인과 밤이 깊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두런두런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엔 춤 잘 추는 쥐가 산다오. 소금장수는 고지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소금 팔러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인데 춤 추는 쥐가 있다는 말은 처음이요. 내 말을 못 믿겠다 이 말씀이요. 주인 양반 그런 뻔한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주인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탕탕 치며 끝까지 우겼습니다. 참말로 우리 집에 춤을 잘 추는 쥐가 있다니까요. 거짓말 마십시오. 참말 이라니까요. 거짓말 참말 이라니. 거짓말 이지요. 참말 이라니까요. 밤이 깊도록 말씨름을 해도 판가름이 나질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는 말씨름하기도 지겹고 피곤하기도 해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렇게 말씨름으로 날밤을 세울 게 아니라 춤추는 쥐를 보여주면 될 게 아니요. 소금장수는 주인이 꼼짝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까짓 거 보여달라면 보여주지요. 대신 정말로 쥐가 춤을 추면 당나귀와 소금을 바리째 모두 내놓으시요. 쥐가 춤을 추지 않는다면요? 우리 집 재산 절반을 떼어주겠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내기를 시작했어요. 주인은 쥐구멍을 막아놓은 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구멍에 대고 짤막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쥐우동당 쥐동당 쥐구멍 생쥐야 이리 나와 줌 한번 죽어라.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그랬더니 지구멍에서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 나오더니 노래에 맞춰 난짝 난짝 춤을 추지 뭐예요? 소금장수는 어리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잔말이지요. 꼼짝없이 내기에 진 소금장수는 이튿날 아침 당나귀와 소금 바리를 주인에게 내주고 털레털레 빈손으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소금장수가 빈손으로 오는 걸 보고 산 아래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소금이 모자라 당나귀까지 바라꾸려 모르는 소리 마시오. 저 산에 있는 집 주인에게 소금 바리에 당나귀까지 모두 잃었다오. 이 말을 듣고 한 장돌뱅이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소금장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지요. 소금장수의 말을 들은 장돌뱅이는 자루에다 소똥말똥을 담아 당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를 기다렸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소매에 넣고 산골집을 찾아갔어요. 주인은 장돌뱅이도 소금장수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새로 앉히고 닭도 잡는다며 밖으로 나갔지요. 그 사이에 장돌뱅이는 쥐구멍 마개를 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쥐우동당 지동당 지구멍 생쥐야 이리 나와 줌 한번 죽어라.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그랬더니 새양지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 나와 춤을 추지 뭐예요. 장돌뱅이는 얼른 소매 속에 들어있는 고양이를 풀어놓았어요. 고양이는 춤추는 새양지를 한 입에 잡아먹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은 새로한 밥에 씨암탉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쑥 이러는 겁니다. 우리 집에 춤 잘 추는 쥐가 산다오. 그런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소. 잔말이라니까요. 거짓말이지요. 잔말이라니까요. 밤이 깊도록 말씨름을 해도 판가름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씨름만 하며 날밤을 세울 게 아니라 춤추는 쥐를 보여주면 되지 않소. 까짓 거 보여달라면 보여주지요. 대신 내 말이 맞으면 저 당나귀와 소금바리를 내놓으시요. 좋소. 내 말이 맞다면 어쩔테요. 내 재산 절반을 떼어주겠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내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쥐구망 뚜껑을 열고 노래를 불렀어요. 쥐우동당 쥐동당 쥐구멍생쥐야 이리 나와 춤 한번 추거라.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 하지만 춤추는 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눈알이 시뻘개져서 또 노래를 부르고 불렀지요. 하지만 춤추는 쥐는 거녕 새항쥐 한 마리 기어 나오질 않았어요. 그것 보시오. 세상에 춤추는 쥐가 어디 있단 말이오. 어서 재산 절반을 떼어주시오. 이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 기다리시오. 주인은 색시를 불러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춤추는 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을 불러 노래를 시켰지요. 그래도 춤추는 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를 불러 노래를 시켰어요. 끝내 춤추는 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말로 거짓말이지요. 이탠날 아침에 장돌뱅이는 그 집 재산 절반을 당나귀 등에 싣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나물 바구니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처녀들이 나물 캐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뜯다가 아주 깊은 산소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깊은 산속이라 나물이 얼마나 많은지 바구니에 금세 가득 찼습니다. 얘들아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처녀들은 바구니를 허리춤에 끼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처녀가 바위 벼랑 아래에서 옹기종기 모여 장난을 치는 귀여운 짐승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저길 좀 봐. 어머나 귀엽기도 해라. 처녀들은 바위 벼랑 아래로 가서 그 짐승을 한 마리씩 안고는 귀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짐승일까? 글쎄 이렇게 귀여운 짐승은 처음 봤어. 처녀들은 고운 털에 볼을 부벼도 보고 아기를 어르듯 둥개둥개도 해보고 목덜미를 쐬다듬어 보기도 하고 강아지를 부르듯 어여어여 혀를 차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처녀들은 갑자기 비가 오나 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해만 쨍쨍하고 구름한 점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물이 떨어진 거지? 처녀들이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느닷없이 한 처녀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랑이야! 그 처녀가 가리킨 벼랑 위에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해 벌린 채 내려다 보고 있지 뭐예요? 놀란 처녀들은 나물 바구니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지요. 나뭇가지 긁히고 돌보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리고 달렸습니다. 겨우 마을에 달달한 처녀들은 털퍼덕 주저앉아서는 제가끔 한 마디씩 했습니다. 으 꼭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살아 돌아온 거야? 호랑이를 만나고도 살아 돌아왔다니 나도 믿어지지 않아. 우린 오늘 진짜 재수가 좋은 거야. 처녀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헤어져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처녀들의 집안 식구들은 다시는 산에 나물 캐러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며 야단 이었지요. 식구들이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산에 나물 캐러 또 가겠다는 처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었어요. 어제 산에 나물 캐러 갔던 한 처녀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가려고 살인문을 나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삽장문 앞에는 어제 산에 버려두고 온 바구니가 다소곳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속에는 산나물이 소복이 담겨 있었지요. 누가 바구니를 갖다 놓았을까? 처녀는 하도 이상해서 다른 처녀들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집마다 빠짐없이 문앞에 나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서야 처녀는 누가 나물 바구니를 갖다 놓았는지 알아챘습니다. 나물 바구니를 가져온 건 바로 어제 그 호랑이였어요. 뭐하러 호랑이는 나물 바구니를 가져다 놓았을까요? 어제 바위벼랑 아래서 놀고 있던 귀여운 짐승은 바로 새끼 호랑이들 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들이 노는 걸 내려다보며 벼랑 위에 있었지요. 그때 웬 처녀들이 와서 새끼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어미 호랑이는 처녀들이 새끼들을 해코지 할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코지는 커녕 새끼를 둥개둥개 어여어여 어르고 쓰다듬으며 귀여워했지요. 처녀들이 새끼들을 데리고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어미 호랑이는 좋아서 입이 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침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러다가 처녀들은 어미 호랑이를 보고 제풀에 놀라 도망을 친 것입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왜 벌써 가나 좀 더 놀아주고 가지 하며 벼랑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나물바구니가 엎질러져 있었지요. 어미 호랑이는 바구니를 보고서야 처녀들이 도망친 가닥을 알았습니다. 처녀들이 나를 보고 놀라 도망친 거로구나. 어미 호랑이는 쏟아진 나무를 밤새도록 바구니에 물어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밝기 전에 바구니를 처녀들 짐 문 앞에 물어다 놓은 거예요. 사나운 호랑이도 제 새끼를 귀여워해 준 처녀들이 무척이나 고마웠나 봅니다. 어리석은 친구들 서울 뒷거리를 노비고 다니며 남의 재물을 빼앗아 먹고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주호와 김삼으로 어릴 적부터 쭉 함께 지냈지요. 아주 비싸 보이는 가락지인걸 오늘도 좋은 물건을 손에 넣었어. 주호와 김삼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호가 김삼에게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마흔에 가깝도록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니 실로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네. 주호의 말에 김삼은 속으로 뜨끔 했어요. 사실 주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김삼도 불쑥불쑥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주호는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술 장수를 해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 외상을 주지 말고 자네와 나도 돈을 안 내고는 절대 술을 먹지 않기로 하세. 그렇게 하면 언젠가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사는 날이 오지 않겠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자 김삼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지 자네 생각이 내 생각 같구먼 주호와 김삼은 똑같이 돈을 내어 술을 한 통 샀습니다. 길에서 한 그릇씩 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안질 것이나 안주도 없이 길에서 술을 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술이 안 팔려서야 원 뭔가 술을 팔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두 사람은 마침내 술통을 지고 서울 북쪽의 유명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팔아보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쩐일인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호와 김삼은 목이 말라 더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안되겠어. 참다 못한 김삼이 마침 주머니에 남아있던 역전 세푼을 꺼냈습니다. 김삼은 그 돈을 주호에게 주고 술 한잔을 따라 꿀꺽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본 주호도 못 참겠다는 듯 금방 받았던 역전 세푼을 김삼에게 주었지요. 그러고는 술을 한잔 따라 마셨습니다. 자 여기 세푼이네 여기 세푼 있네 주호와 김삼은 역전 세푼을 주거니 박건이 하면서 한잔씩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날은 저물고 술통은 바닥이 났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주호가 말했습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술 한통은 여학은 다 팔았군.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자네나 나나 외상술은 한잔도 안 먹었는데 돈은 왜 세푼뿐이야? 그러게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김삼 역시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주호와 김삼은 벌떡 일어나 술통을 내동댕이 쳐 박살을 냈어요. 우리 돈 훔쳐간 놈 나와라. 어느 놈인지 나오란 말이야. 술에 취한 두 친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비틀비틀하며 다시 산을 내려갔답니다. 찰떡과 감시 옛날 옛날에 개하고 잔나비가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찰떡 장수 할멈이 찰떡을 팔고 있었어요. 찰떡 장수 할멈은 개가 입에 거품을 뽀글뽀글 뿜는 걸 보고 저 개가 찰떡이 먹고 싶어 침을 흘리는구나 생각하고 인심 한 번을 썼습니다. 옅다 찰떡 하나 먹어라 개는 좋아라 찰떡을 하나 받아 지고 길을 갔대요. 뒤따라 오던 잔나비는 샘이 나서 돌멩이를 냅다 걷어찼지요. 그 돌멩이는 길가에서 감을 먹고 있던 아이 이마에 가서 딱 맞았습니다. 화가 난 아이는 못된 잔나비야 감시나 받아라 하면서 감시를 던졌어요. 제주 좋은 잔나비는 날아오는 감시를 한 손으로 턱 낚아챘지요. 그러고는 개한테 감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개야 이 감시 좀 봐라 참 잘 여물었지 감시를 앞마당에 심으면 맛있는 감이 주렁주렁 열릴 거야. 잔나비 넌 감시를 얻어 좋겠다. 그럼 좋고 말고 하지만 난 맛있는 찰떡을 얻었는 걸 이 찰떡을 우리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할 거야. 그러자 잔나비는 코 웃음을 치며 이러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개야 찰떡 하나를 감시 해대냐 이 감시로 말하자면 나중에 감이 백개가 될지 천개가 될지 모르는데 그렇구나 감을 실컷 먹게 돼서 넌 참 좋겠다. 개가 몹시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잔나비는 큰 인심이라도 쓰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니 말인데 찰떡 하고 감시를 바꿔줄까 정말 개는 기뻐하며 찰떡과 감시를 바꾸었어요. 잔나비는 뒤로 돌아서서 킥킥 웃었습니다. 이 멍청한 개야 감시를 심는다고 다 감이 열린다더냐. 잔나비는 개가 마음이 변할까 봐 찰떡을 얼른 꿀꺽 삼켰지요. 개는 집으로 돌아와 울 밑에다 정성스레 감시를 심었습니다. 얼마 안가 그 자리에 싹이 튀더니 그 싹이 쑥쑥 자라 어느새 큰 나무가 되고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감을 따야겠는데 나무에 올라갈 재주가 있어야지요. 하루 이틀 사흘 저걸 어떻게 따먹지 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잔나비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따줄 테니 절반은 나를 다오. 개는 그러라고 했지요. 잔나비는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감은 제가 먹고 떨분된 감만 개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간맛을 본 개는 태태 침을 뱉고 나서 말했습니다. 잔나비야 떨분된 감 말고 잘 익은 감 좀 내려보내다오. 그랬더니 잔나비는 벌컥 화를 내지 뭐예요. 잘 익은 간만 골라 내려보냈더니 땡간만 내려보낸다고 혼 좀 나봐라. 잔나비는 단단한 땡감을 개한테 마구 던졌습니다. 개는 땡감 벼락을 막고 다쳐서 몸져 누웠어요. 어미 개가 몸져 눕자 새끼 개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알밤이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너희들 왜 울고 있니? 잔나비가 땡감을 던져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운답니다. 아니 그럼 고얀 놈이 다 있나? 얘들아 내가 잔나비를 혼내주마. 알밤은 탁 튀어올라 화루 안에 숨었습니다. 그래도 새끼 개들은 엉엉 울었어요. 이번에는 벌이 날아왔습니다. 너희들 왜 울고 있니? 잔나비가 땡감을 던져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운답니다. 아니 그럼 못된 놈이 다 있나? 얘들아 내가 잔나비를 혼내주마. 벌은 왱왱 날아서 물뚝 안에 숨었습니다. 그래도 새끼 개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똥이 미끈덩 미끈덩 찾아왔어요. 너희들은 왜 울고 있니? 잔나비가 땡감을 던져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운답니다. 아니 그런 똥벼락을 맞을 놈이 다 있나? 얘들아 내가 잔나비를 혼내주마. 개똥은 미끈덩 미끈덩 물독 앞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도 새끼 개들은 엉엉 울었어요. 이번에는 절구 공이가 걸어왔습니다. 너희들 왜 울고 있니? 잔나비가 땡감을 던져서 우리 엄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운답니다. 아니 그럼 몽둥이 찜질을 해도 시원찮을 놈이 다 있나? 얘들아 내가 잔나비를 혼내주마. 절구 공이는 걸어서 헛간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새끼 개들은 울음을 뚝 그쳤지요. 얼마 뒤 잔나비가 와서 감을 먹고는 아 춥다 하면서 화룻불을 쬐었어요. 이때 알밤이 탁 튀어올라 잔나비 논을 때렸습니다. 아 내 눈 잔나비는 아픈 눈을 씻으려고 물독에 손을 담갔어요. 그러자 벌이 잔나비 손을 탁 쏘았지요. 와 내 손에 불이 났나 잔나비는 손을 쥐고 팔짝팔짝 뛰다가 개똥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내 엉덩이 이때 절구 절구 콩이가 걸어와서는 잔나비를 흠신 두들겼습니다. 잔나비 살려 잔나비는 걸음아 날 살려라 멀리 멀리 도망쳤지요. 얼마 뒤 병이 다 닿은 어미 개는 새끼 개들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어리석은 척한 사람 어느 장인이 새 사위를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사위가 그를 얼마나 아는지 궁금했거든요. 자네 면모식은 했나? 장인은 어깨에 힘을 주고서 사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못했습니다. 사위의 대답에 장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면모식이란 그를 좀 깨우쳐 겨우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듣는 정도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면모식도 못했다니 장인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사람이 그를 모르면 담벼락을 대하고 앉은 것처럼 깜깜하다네. 그렇다면 사물의 이치는 좀 아는지 내가 물어보겠네. 장인이 거드름을 피우며 사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위도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장인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소나무는 웬을 부르고 학은 어째서 잘 우는지 아는가? 장인의 물음에 사위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몰라 그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인가? 장인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소나무는 속이 작기 때문에 푸르고 학은 목이 길기 때문에 잘 우는 것이라네. 자네가 공부를 했다면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을 터인데 참 안타깝네. 장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빙글에 웃더니 장인에게 물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몇 마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게 어떤 것이든 다 대답해 주겠네. 장인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대나무가 늘 푸른 것도 속이 찼기 때문이며 개구리가 잘 오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사위의 물음에 장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뚱멀뚱 사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떤 것이든 다 답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위는 그런 장인을 보고 빙글에 웃었습니다. 사위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공부를 하지도 않은 장인이 거만을 떨자 장인을 골려주려고 일부러 어리석은 채 했던 것이랍니다. 욕심 많은 사람 옛날 전라도 변상 근처에 조상사가 살았습니다. 조상사는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한 양을 빌려주면 두 양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옷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양수척이 있었습니다. 양수척은 가난하여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를 시장에 내다 팔며 열심히 살았지만 끼니를 이어갈 음식과 약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양수척의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여 약값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척은 어쩔 수 없이 조상사를 찾아갔지요. 조상사는 양수척에게 50량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자까지 100량을 갚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갈 동안 양수척은 열심히 일해서 겨우 50량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량을 마련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양수척이 이자를 갚지 못하자 조상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네 이놈 이달까지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네 목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양수척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구니를 만들어도 이달 안에 50량을 마련하는 일은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조상사에게 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50량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양수척은 한숨을 쉬며 버들가지를 배러 산에 올랐지요. 숲길을 따라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양수척의 눈앞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바위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극한 효심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이러한 복을 내려주셨구나. 양수척은 기뻐하며 한달음에 조상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갚아야 할 50량은 가져왔는가? 낮잠을 자고 있던 조상사는 양수척을 보자마자 무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50량 대신 큰 호랑이를 잡았으니 가져다가 쓰십시오. 조상사는 양수척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생각했어요. 호랑이 가죽은 아주 귀한 물건인데 이자 대신 받다니. 그래 얼마나 큰 호랑이냐 바위만큼 큽니다. 수레에 실리겠느냐 수레보다 크니 떠매고 틀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상사는 양수척의 마음이 바뀔 까봐 남은 50량을 모두 받은 것으로 하고 얼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틀이 만들어지자 조상사는 건장한 종들을 거느리고 양수척이 알려준 곳으로 갔지요. 숲길을 빙빙 돌아서 바위에 올랐더니 정말로 집채만한 호랑이가 누워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 호랑이 조상사는 신이 나서 호랑이를 껴안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으르렁대며 날뛰었지요. 죽은 호랑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호랑이가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바위에서 곤하게 잠든 것이었어요. 양수척은 잠에 취해 있는 호랑이를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호랑이는 조상사를 매단 채 마을로 뛰어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마을에서 제일 큰 조상사의 집을 덮쳤지요. 호랑이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물건들이 와장창 부서지고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정신없이 조상사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호랑이는 고개를 훌렁훌렁 넘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에게 매달려가던 조상사는 그만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온몸을 다치고 말았어요. 종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조상사를 틀 위에 뉘어서 메고 돌아왔습니다. 누런 삼배옷을 입고 누워있는 조상사를 본 마을 사람들은 이번 호랑이는 얼룩무늬 호랑이가 아니고 누런 호랑이로 구나 라고 수근대며 낄낄 거렸습니다. 조상사는 집에 누워 두어달 동안 약을 먹은 뒤에야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 욕심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은혜 갚은 돼지 옛날에 마음씨 착한 머슴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 마음씨가 얼마나 고약한지 새벽부터 날이 저물도록 쉴 시간을 한 번도 안주고 일을 시켰어요. 그것도 모자라 오밤 중엔 집을 산더미로 갖다주며 새끼를 꼬라고 했지요. 그렇다고 끼니라도 제대로 주나요? 맨날 먹다 남은 밥 아니면 누룽지나 줬습니다. 잠자리는 또 어떻고요? 머슴은 소통 냄새나는 외양간 한쪽 구석에 지푸라기를 깔고 새우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불평 한마디 없이 갈퀴손이 될 만큼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설날 아침입니다.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주인이 머슴 덜어 나무를 해오래요. 머슴은 배가 든든해야 나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요 하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호렴을 했습니다. 네 이놈 일도 안 하고 밥을 먹겠다는 거냐 냉큼 나무하러 가지 못할까 머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언손을 비벼가며 겨우 나무한 짐을 했는데 숲에서 산돼지 한 마리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 좀 숨겨주시오 머슴은 영문도 모르고 산돼지를 나무찜 속에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까 포수가 와서 산돼지를 못 봤냐는 거예요. 지금 막 절이 뛰어갑디다. 머슴은 엉뚱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포수는 그쪽으로 바삐 달려갔지요. 포수가 가고 나서 나무찜에서 나온 산돼지가 머슴에게 절을 했습니다. 나무꾼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 할 것 없네. 이제부터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에 가서 살게. 이렇게 말하고 머슴은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산돼지는 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슴이 왜 안 가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산돼지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준다며 집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은 집을 나오면 갈 곳이 없다고 고개를 져었지만 산돼지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그럼 아 있지요. 머슴은 집으로 돌아와 나무찜을 부려놓고 방문 앞에서 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약한 주인은 코빼기도 안 내비쳤어요. 머슴이 그동안 이란 품삭셀 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지요. 머슴은 하는 수 없이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돼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머슴에게 등을 들이밀었어요. 어서 오르십시오. 머슴이 등에 올라탔더니 산돼지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고개나 넘었을까요? 산돼지는 커다란 바위 앞에 머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땅을 탕탕 고르면서 열려라 바위 하니까 바위가 스르렁 열리는 거예요. 산돼지가 머슴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닫혀라 바위 하니까 이번에는 바위가 닫혔습니다. 그곳에는 대골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산돼지는 그 집으로 머슴을 데리고 들어가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주었습니다. 머슴은 구경도 못해본 맛난 음식을 배불리 잘 먹었지요? 나뭇근 어른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가면 아랫마을 대감집을 찾아가 그 집 머슴사리를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머슴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머슴은 산 돼지 말대로 아랫마을 대감집에 찾아갔어요. 대감마님 저를 이 집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마치 밀손이 달리던 참인데 아주 잘 되었네. 대감은 아주 친절하게 머슴을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머슴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산 돼지를 만났어요. 산돼지는 나무를 한 짐 해주며 다음에 나무 하러 올 때는 그 집 황소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은 그러마하고 산을 내려왔지요. 며칠이 지나 또 나무를 하러 갈 때가 되었을 때 머슴은 대감에게 황소를 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펄쩍 뛰었어요. 그늘날 소리 말게 이 황소는 어찌나 기운이 센지 전화장사도 끌지 못한다네 게다가 뒷발에 재익이라도 하는 날은 몸이 성치 못할 걸세. 대감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황소를 끌어보겠습니다. 머슴은 성큼성큼 외양간으로 걸어 들어가서 황소 엉덩이를 쓸어내리며 이랴 이랴 했습니다. 그러자 황소는 머슴이 하자는 대로 잘도 따라했지요. 이 꼴을 본 대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 힘세고 고집센 황소를 끈 사람은 자네가 처음일세 이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 머슴이 소를 끌고 산에 갔더니 산대지가 집채만한 나무더미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그 나무더미를 소 잔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나무찜을 본 대감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보게 자넨 정말 재주가 좋은 젊은 일세. 그러면서 대감은 자기 딸과 혼인해 달라고 하지 뭐예요? 머슴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산돼지를 찾아갔습니다. 산돼지는 머슴을 보자마자 대감 딸과 혼인을 하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혼인한 첫날밤에 지네가 와서 색시를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 잠들지 말고 기다리다가 내가 세 번 부르기 전에 나와야 해요. 이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돼지는 몇 번 잊고 같은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머슴은 집으로 돌아와 대감에게 혼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대감은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하며 내일 당장 잔치를 하자고 했지요. 이튿날 머슴은 대감 딸과 홀레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머슴은 색시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색시는 곁에서 새근새근 잘 도자는데 머슴은 산 돼지가 한 마리 떠올라 눈을 말똥 말똥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었어요. 자꾸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머슴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졸음을 꾹 참았지요. 밤이 점점 더 깊었습니다. 너무 졸려 저절로 눈꺼풀이 내려 앉았어요. 어느새 머슴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거꾸러 세상 모르게 고라 떨어졌어요. 그때 문 밖에서 산돼지가 머슴을 불렀습니다. 나무꾼 어른 하지만 머슴은 듣지 못했습니다. 산돼지가 또 한 번 머슴을 불렀어요. 나무꾼 어른 하지만 머슴은 꼼짝도 안 했지요. 산돼지는 마지막으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세상 모르고 잠만 잤어요. 이튿날 새벽에 머슴이 일어나 보니 곁에 있던 색시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를 어쩌나. 색시를 잃어버린 머슴은 엉엉 울며 산돼지에게 갔습니다. 왜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산돼지야 내가 잘못했으니 색시를 찾아다오. 어서 내 등에 타세요. 산돼지는 머슴에게 등을 들이밀었습니다. 머슴이 등에 오르자 산돼지는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산돼지는 어느 커다란 기와집 대문 앞에다 머슴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무꾼 어른 이 집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앞마당으로 뛰어내리면서 지금 못 들었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러면 방 안에서 지네가 하느님 내려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장기를 두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주도록 하세요. 지네는 자기가 이겼다고 기뻐하며 부채질을 할 겁니다. 그때 지네 왼뺨을 때리세요. 그리고 지네 허리춤에 매달린 빨강 노랑 파랑 주머니를 빼앗아 이리로 오세요. 산돼지의 말을 들은 머슴은 곧 지붕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으로 훌쩍 뛰어내리면서 지금 뭣들 하느냐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정말 커다란 지네가 방에서 나와 하느님 내려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지 뭐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장기한판 둡시다. 하면서 장기판을 펼쳐놓았습니다. 머슴은 말을 몇 번 옮기지도 않고 저주었어요. 그러자 지네는 품속에서 부채를 꺼내 부채질을 했습니다. 머슴은 재빨리 지네의 왼뺨을 찰싹 때리고 허리춤에 매달린 주머니 세 개를 빼앗아 산돼지에게 갔어요. 산돼지는 머슴을 태우더니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달리다가 머슴이 뒤를 돌아보니 지네가 꿈틀꿈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지네는 산돼지 꼬리까지 쫓아왔어요. 산돼지야 지네가 꼬리까지 쫓아왔구나. 그럼 노랑 주머니를 던지세요. 머슴은 노랑 주머니를 지네한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산더미만한 가시덤불이 생겼어요. 지네는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있더니 이내 가시덤불을 해치며 쫓아왔지요. 돼지야 지네가 꼬리까지 또 쫓아왔구나. 그럼 파랑 주머니를 던지세요. 머슴은 얼른 파랑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넓고 넓은 바다가 생겨났어요. 지네는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파리로 변해서 쫓아왔습니다. 산돼지야 지네가 꼬리까지 쫓아왔구나. 그럼 빨강 주머니를 던지세요. 머슴은 얼른 빨강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뻘건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지네는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지요. 산돼지야 지네가 불에 타 죽었구나. 잘하셨어요. 산돼지는 지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뒤로 돌아 지네 집으로 뛰면서 말했습니다. 지네 집에는 광이 세 칸 있어요. 첫째 광에는 나무꾼 어른 색시가 죽어 있고요. 둘째 광에는 빨간 열매 흰 열매가 있지요. 빨간 열매를 죽은 사람 입에 물리고 몸 살아라 하면 몸이 살아나고 흰 열매를 물리고 혼 살아라 하면 혼이 살아나요. 셋째 광에는 지네한테 잡혀온 사람들이 갇혀있으니 풀어주도록 하세요. 지네 집에 다다른 머슴은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셋째 광 문을 여니 갇혀있던 사람들이 나와 머슴에게 절을 냈어요. 둘째 광을 여니 빨간 열매 흰 열매가 있었습니다. 머슴은 열매를 주머니에 넣고 얼른 첫째 광 문을 열었지요. 거기엔 머슴의 색시가 죽어 있었습니다. 머슴은 얼른 빨간 열매를 입에 물리고 몸 살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엔 흰 열매를 입에 물리고 혼 살아라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색시가 저를 구하러 오셨군요 하며 눈물을 펑펑 쏟지 뭐예요. 머슴은 살아난 색시와 함께 산떼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머슴은 색시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두꺼비와 토끼 새들이 새들이 물속을 날아다니던 까마득한 옛날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두꺼비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셋이 찰떡을 해먹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셋이 서는 부지런히 절구질을 하고 콩고물 팥고물에 묻혀 맛있는 찰떡을 만들었지요. 자 이제 먹어볼까? 두꺼비가 닫은 찰떡 덩어리를 셋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두꺼비 손을 막았어요. 잠깐 기다려 우리 나눠먹지 말고 내기를 해서 이기면 혼자 다 먹기로 하자. 호랑이는 저 혼자 찰떡을 다 먹고 싶었던 겁니다. 두꺼비와 토끼는 그러자고 했어요. 호랑이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놈이 찰떡을 다 먹기로 하자 난 말이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어났거든 토끼 너는 언제 태어났니? 그러자 토끼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난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태어났는걸? 두꺼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듣고보니 두꺼비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떡은 두꺼비 차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란 놈이 어디 가만히 있을까요? 내기를 한번 더 하자고 두꺼비를 물고 늘어졌지요. 이번에는 강 건너는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랑이와 토끼와 두꺼비는 강가에 서서 준비 땅하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두꺼비는 얼른 호랑이 꼬리에 찰싹 달라붙었지요. 호랑이는 속으로 강 건너는 내기를 나를 못 당할 걸 하면서 단번에 강을 건넜어요. 그 뒤에 토끼가 건너왔지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두꺼비가 안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찰떡을 빨리 먹고 하고 싶어 중얼거렸어요. 두꺼비는 왜 여태 안 오나? 그러자 뒤에서 두꺼비가 다 썩은 집신 한짝을 끌고 나오면서 이러지 뭐예요? 야 너희들 이제 오냐? 난 벌써 와서 집신 한짝을 삼았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렇게 썩어버렸어. 호랑이는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찰떡은 두꺼비 차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기를 한 번 더 하자고 두꺼비를 물고 늘어졌지요. 이번에는 언덕에서 찰떡을 굴려놓고 달려가서 먼저 잡는 놈이 찰떡을 다 먹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찰떡 쫓아가는 내기는 절대로 나를 못 당할 걸 하며 찰떡을 발로 툭 찼어요. 그러니까 찰떡이 언덕 아래로 막 굴러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찰떡 잡자 하면서 언덕 아래로 달려갔어요. 토끼도 껑충 껑충 뛰어 내려갔지요. 걸음이 느린 두꺼비는 호랑이 꼬리도 못 잡고 엉기적 엉기적 기어 내려갔습니다. 손살같이 언덕 아래로 달려온 호랑이와 토끼는 찰떡이 굴러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찰떡이 굴러와야 말이지요.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찰떡은 돌부리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굴러올 리가 없었지요. 두꺼비는 느릿느릿 언덕을 내려오다가 돌부리에 걸린 찰떡을 주워서 쩝쩝 거리고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지요. 그래도 먹다 먹다 다 못 먹어서 두꺼비는 남은 찰떡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 호랑이와 토끼는 군침만 꿀꺽 삼키며 찰떡이 굴러오기만 기다렸어요. 두꺼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니? 뭐하긴 뭐해 찰떡 기다리고 있지. 두꺼비는 호랑이와 토끼에게 짊어지고 찰떡을 던져주었습니다. 여기 찰떡 먹어라. 호랑이는 주먹만하게 작아진 찰떡을 보고 잔뜩 화가 났어요. 너나 실컷 먹어라. 호랑이는 찰떡을 두꺼비 등에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등이 우들투들 해진 거라고 하네요. 염라 대왕이 된 사람 옛날에 박생 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박생 박생 은 유학의 뜻을 두어 글 공부를 많이 했으나 벼슬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찍부터 불교 무당 귀신을 궁금히 여겼습니다. 특히 불교 신자들과 가깝게 사귀었답니다. 어느 날 밤 박생 은 등불을 켜놓고 책을 읽다가 피곤하여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두 겨드랑이의 푸른 날개가 돋았습니다. 곧장 헐헐 날아 문득 한 곳에 이르니 곧 바다 속의 한 섬나라 였어요. 그 땅에는 풀도 나무도 모래도 없었습니다. 발에 밟히는 것은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붓 이었어요. 낮이면 사나운 불꽃이 공중에 뻗쳐 땅덩이가 녹아내리는 듯하고 밤이 되면 쌀쌀한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 뼈끝을 내는 듯 하였습니다. 쇠로 된 성이 바다에 닿았고 높이 솟은 쇠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 앞에 고약하게 생긴 수문장이 창과 철퇴를 들고는 버티고 서있었습니다. 이를 본 박생은 슬그머니 겁이 났습니다. 어쩌다 수문장과 눈이 마주쳤지요? 수문장이 손을 들어 박생을 불렀습니다. 가뜩이나 겁을 먹고 있던 박생은 떨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문장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박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경주에 사는 박생이라 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소. 본디 유학자는 누가 위협해도 굽실거리지 않는다 하는데 어찌 선생은 인사가 지나친 것 같소. 여기 좀 앉아 기다리시오. 내 곧 우리 임금께 아뢰겠소. 수문장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오더니 박생에게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당신을 만나려 하십니다. 아무쪼록 겁먹지 말고 뭐든 모르시면 정직한 말로 대답해 주시오. 얼마 안 되어 연꽃 의자가 꾸며진 수레가 빠르게 굴러왔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부채와 햇빛 가리개를 갖추고 있고 무사와 나졸들이 창을 휘두르며 따랐지요. 박생은 수레를 타고 그들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쇳물이 녹아 흐르는 길을 마치 진흙밥듯이 철벅철벅 걸어 다녔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 이르니 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 집과 시설들은 속세와 똑같았어요. 두 아름다운 여인이 마중 나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관을 쓰고 옥띠를 두른 임금이 뜰 아래까지 내려와 박생을 맞았습니다. 박생은 땅에 엎드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임금은 박생의 소매를 잡고 대걸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꾸민 자리에 앉게 하더니 아이를 불러 다과를 차려오게 했어요. 박생이 궁금해서 고개를 들어 살짝 엿보았습니다. 차는 구리를 녹인 물 같았고 과실은 꼭 탄환에 닮았습니다. 차에서 나온 매운 향기가 방안에 가득 풍겼지요. 괴이젖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달아날 구멍도 없었어요. 박생으로서는 그들이 하는 것을 잠잣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임금이 말했습니다. 선생은 이곳이 어딘지 모르실 테지요. 여기가 바로 연보주라는 것이오. 이 섬은 멀리 남쪽에 떨어져 있어 남 연보주라고 부르지요. 또 연보라는 말은 사나운 불꽃이 늘 공중에 떠있는 것을 말하미요. 내 이름은 연마라고 불리는데 이는 불꽃이 나의 육신을 마찰하기 때문이오. 박생은 그제야 고개를 바로 들고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곳을 다스린 지 만년이 넘었소. 옛날 창일이 글자를 만들 때 우리 백성을 보내 도와주었지요. 또 석가가 불도를 닦을 때 내 제자를 보내 보호했지만 공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소. 임금님 공자와 석가는 어떤 인물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생이 평소 궁금하단 것을 묻자 임금이 거침없이 대답 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성인이오. 석가는 인도의 간사하고 흉악한 민족이 나은 성인이었소. 사람의 성품은 순하고 어수선한 두 갈래가 있기에 공자께서는 이것을 통솔했고 간용한 민족도 그 기운이 날카롭고 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가는 이것을 깨우쳐주었던 것이오. 그러면 귀신은 어떤 것입니까? 살았을 때는 인물이라 하고 죽으면 귀신이라 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치는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오. 인간 세상에서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려는 것이오. 공자께서 귀신은 공경하면서도 멀리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부질없이 모든 것을 귀신에게 의지하거나 귀신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둘은 잇따라 묻고 대답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용올이 있는데 이것도 귀신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는 굽힌다는 뜻이고 신은 편다는 뜻이라오. 굽혀도 펼 줄 아는 것이 조화의 신이오. 굽히기만 하고 펼 줄 모르는 것은 요괴일 것이오. 고개를 끄덕이던 박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에는 극락세계가 있고 땅 밑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또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면 부처님께 죄를 드려 그 영혼을 추천하고 대왕께 돈으로 뇌물을 바쳐 그 죄를 청산한다 하니 그렇다면 나쁜 인간이라도 대왕은 잘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건 처음 듣는 말이오. 돈을 바치면서 죄를 올린다는 인간 세상의 일을 나는 알지 못하니 그대는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기 바라오.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가 죽은 지 49일이 되면 벼슬이 났거나 녹거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절에 가서 재를 올립니다. 이를 위해 부잣집은 많은 돈을 쓰고 가난한 집에서는 곡식을 내다 팔지요. 비단을 베어서 만든 꽃들과 종이를 오려 만든 길을 요란하게 걸어놓아요. 그러고는 불상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마치 새와 쥐들이 지저귀는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온갖 사람이 모여 혼잡하고 그들이 내놓은 똥 오줌이 극락 정토를 더럽히고 있지요. 진짜 시왕이 있다면 이따위 제사를 받겠습니까? 불법에 따라 큰 벌을 내리겠습니까? 정말로 적은 이가 없군요. 원래 재라는 것은 맑고 깨끗함의 뜻이요. 어찌 밝은 부처가 죄인의 뇌모를 받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줄 수 있겠소? 둘에 묻고 대답하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모자라는 듯 아쉬웠지요. 박생이 계속하여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사나운 나라의 왕이 되셨소? 임금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일찍이 인간으로 있을 적에 나라와 결해를 위한 충성이 대단했다오. 적을 칠 적에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어서도 마땅히 귀신이 되어 적을 무찌르겠다고 맹세했소. 죽은 뒤에도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아 이 몹쓸 땅에 와서 임금이 된 것이오.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전생에 큰 죄악을 짓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다스림을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애쓰고 내가 알기로는 선생은 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격을 가졌으며 아는 것도 많소. 그러나 그 높은 뜻을 세상에 한번 펴보지도 못했소. 이제 나는 운명이 다하여 이 자리를 떠나야겠고 선생도 수명이 끝났으니 내 뒤를 이어 이 나라 임금자리에 오를 보니 선생 말고 누가 있겠소. 딴 생각일랑 말아주시오. 숨소리를 죽인 채 듣고 있던 박생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뭐라 딴소리할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박생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말을 마친 임금은 잔치를 벌여 박생을 대접했어요.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동쪽 나라에 사는 박생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노라. 임금은 예식을 마친 뒤 박생을 잠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면서 당부했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오. 이번에 나와 묻고 답한 이야기를 인간 세상에 널리 알려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싹 없애 주시오. 박생은 임금과 헤어지고 대궐문을 나와서 수레를 탔습니다. 수레바퀴가 막 구르기 시작하는데 마부의 발이 진흙 속에 빠졌어요. 그 바람에 수레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박생이 깜짝 놀라 깨니 이것은 꿈이었습니다. 박생이 일어나 앉았어요. 책상위에 책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물가물한 등불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지요. 인간 세상에 오래 잊지 못할 것을 짐작한 박생은 그날부터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두 달 남짓 지나서 병이 들었으나 의원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 박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웃사람의 꿈에 어떤 신선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이웃에 살고 있던 박생은 장차 염라왕 즉 지옥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몸에 뵌 습관 하루라도 문자를 안 쓰고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워낙 문자 쓰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버릇이 든 것입니다. 밥도 한문을 써서 반이라 하고 똥도 한문으로 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한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남자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게요. 목에 힘만 주고 뭔가를 웅얼웅얼 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사람들은 이 남자를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밤중에 호랑이가 나타나 남자의 장인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이를 얻지 큰일났다. 깜짝 놀란 남자는 골목으로 후다닥 뛰어나가 급하게 소리를 질러댔지요. 호입 가중하여 오지 장인을 조거했으니 유총 장자는 지총 창이래 하고 유철 추자는 지철 추이래 하라.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남자는 그 버릇 그대로 문자를 써서 고함을 친 겁니다. 한문을 아는 사람만이 그 뜻을 풀 수 있었지요.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집에 들어와 우리 장인을 물어 갔으니 총이나 창이 있는 사람은 총이나 창을 가지고 나오고 쇠 절국 공이가 있는 사람은 쇠 절국 공이를 가지고 나오라. 하지만 아무도 본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난 것은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별일 아닐 테니 그냥 자던 잠이나 잡시다. 남자가 또다시 소리 쳤지만 헛수고 였습니다. 여전히 동네에서는 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남자는 광가로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동네 사람들을 냉큼 고발했어요. 고을 사또는 동네 사람들을 잡아다 무릎을 꿇리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간밤에 이웃집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도 너희들은 나와보지도 않고 모르는 첼스니 그 죄는 곤장을 맞아 마땅하렸다. 예 사또? 너무 억울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한마디도 알아듣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문자가 튀어나옵지요. 간밤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문자였습니다요. 무식한 소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요? 소인들도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던 참에 이렇게 잡혀오게 되었지요. 정말입니다 사또?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사또는 이번에는 남자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장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도 문자 타령이란 말이냐?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매우 쳐라. 네? 문자를 쓰기 좋아하던 남자는 문자 덕분에 결국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또다시 문자 타령이었어요. 통의라 통의라 철썩철썩 소리가 나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남자는 어려운 문자를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수근수근했지요. 대체 무슨 말일까? 글쎄 아마 아프다는 뜻이 아닐까요? 문자를 써서 곤장을 맞게 됐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문자를 쓰더니 저런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몸에 뵌 습관이 쉽게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문자만 나올 뿐이었답니다. 통제사의 아들 늦게 장가를 든 통제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통제사의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통영으로 가고 있었지요. 길도 참 멀구나. 에휴 힘들어. 해가 쨍쨍 비치는 한낮이 되자 통제사의 아들은 잠시 쉬어가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줄줄 흐르는 땀을 닦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농부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르티나무 밑에서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사의 아들이 하인에게 물었어요.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올보리입니다. 통제사의 아들은 올보리를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지요. 하나 가져와 보아라. 하인은 타작 마당에서 올보리 이상 몇 개를 주어 통제사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통제사의 아들은 올보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얼굴을 질푸렸어요. 에이 뭐가 이따위야? 올보리가 이따금 먹어본 보릿살과 달리 볼품도 없고 깔끄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통제사의 아들은 다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먹는 것이냐? 하인이 미쳐 대답을 하기도 전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농부들이 울끈불끈 성을 내며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제일 힘세 보이는 농부 한 사람이 통제사 아들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뭐 이따위 자식이 있어? 통제사의 아들은 농부를 힘으로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금방이라도 통제사의 아들을 때려눕힐 기세였어요. 그때 다행히도 주인이 후다닥 뛰어왔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말리면서 점잖게 한마디 했지요. 행색을 보아하니 벼슬아치의 자식 같구나. 아무리 부모 덕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두 농부들이 빗담 흘려 일한 보람인 줄도 모르느냐? 통제사의 아들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다니. 통제사의 아들이 따지려 하는데 주인이 또다시 호통을 쳤어요. 귀한 곡식을 두고 사람이 먹는 것이냐고 묻다니 너 같은 무지렁이를 꾸짖어 무엇하겠느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 네 아비에게 물어보고 세상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게 낫겠다. 통제사의 아들은 뜻밖의 곤욕을 지르고 씩씩거리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길에서 당한 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쳤어요. 그놈들을 잡아다가 당장 혼을 내주십시오. 이런 철닭선이 없는 놈 같으니. 통제사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런 뒤 하인을 보내 그 주인을 불러오게 했지요. 통제사가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의 친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통제사가 자네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갑자기 부른단 말인가? 며칠 전에 혼내주었던 젊은이가 통제사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자네를 벌주려고 부르는 게 아닌가? 하지만 주인은 걱정은커녕 뒤로 넘어갈 듯 크게 웃었습니다. 통제사가 만일 나를 벌주려고 생각했다면 우리 고울로 명령서 한 장만 띄우면 되는 걸세.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인을 보내 나를 부르겠나? 듣고 보니 그런 내그려. 아무튼 조심해서 다녀오게. 주인은 곧 통영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통제사는 주인을 만나자마자 정중히 사과했어요.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쳐 큰 잘못을 저질렀소. 통제사는 주인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통제사의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었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이유 돌멩이에 꽃이 피고 염소가 물똥을 싸던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두꺼비 한 마리가 냇몰에 미역을 감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지러질 듯한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두꺼비는 걸음을 멈추고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귀를 기울였지요. 아기 울음소리는 밤머리에 있는 늙은 버드나무 그늘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그리로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밭 저쪽 끝에서는 젊은 부부가 부지런히 김을 메고 있었어요. 밤머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았나 봐요. 두꺼비가 버드나무 그늘에 가보니 백일이 지났을까 말까 한 어린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아기를 달래놓고 미역을 감으러 가려고 우르르 깎궁하며 얼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기 얼굴과 몸에 쉬파리와 모기가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놈들 때문에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댄거지요. 이놈들을 모두 잡고 나서 미역을 감으러 가야겠군. 두꺼비는 아기 곁에 쪼그리고 앉아 긴 혓바닥으로 쉬파리와 모기를 모조리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새근새근 잘 도잤어요. 이제 미역감으로 가볼까? 잠자는 아기가 귀여워 넋을 잃고 바라보던 두꺼비는 미역감으로 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드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우스스 들렸어요. 바람도 없는데 버드나무가 흔들리는 게 이상해서 두꺼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얼음팔동만큼이나 굵은 구렁이가 버드나무 가지를 타고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구렁이란 놈이 물동이만 한 아가리를 쫙 벌리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아기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두꺼비는 단숨에 솟구쳐 올라 구렁이에게 누런 연기를 뿜었어요. 연기를 맞은 고렁이는 비척비척 거리더니 버드나무 가지에서 툭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휴, 그늘 날 뻔했네. 큰 숨을 몰아신 두꺼비가 다시 멱을 감으러 가려는데 아기가 으앙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니까 아기에게 시파리와 모기들이 또 달라붙었지 뭐예요. 에이, 몇 값는 건 관두고 오늘은 애기나 봐야겠다. 두꺼비는 아예 퍼질러 앉아 시파리와 모기를 널름널름 잡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서야 김을 담앤 젊은 부부가 비지 땀을 훔치며 아기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는 것 같더니 어느새 울음을 그쳤네. 아기가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어요. 아내가 아기를 안으려는데 두꺼비가 아기에게 달려드는 시파리와 모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있잖아요. 젊은 부부는 눈물이 핑글 돌만치 고마웠습니다. 두꺼비가 고맙다. 네가 우리 아기를 달래주었구나. 두꺼비는 도리어 얼굴을 불켰습니다. 지나던 길에 우는 아기가 가엾어 돌본 것뿐인데요 뭐. 그때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저 구렁이 좀 봐. 두꺼비는 죽은 구렁이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습니다. 고약한 구렁이가 아기를 해치려 하기에 내가 잡은 것이니 놀라지 마시오. 세상에 복두꺼비가 있다더니 네가 바로 그 복두꺼비로구나. 젊은 부부는 두꺼비를 삼태기에 담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때부터 두꺼비는 젊은 부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히 살았습니다. 맛있는 밥에 따뜻한 잠자리까지. 챙겨주니 부러울 게 하나 없었지요. 두꺼비가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산다는 소문이 온 누리에 퍼졌습니다. 종달새와 까치와 쭉쭉새는 두꺼비가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들도 사람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셋이서 두꺼비를 찾아갔지요. 두꺼비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많이 하면 돼. 하지만 우린 너처럼 시파리나 모기를 잡지도 못하고 구렁이와 싸워 이길 수도 없는걸? 그러자 두꺼비가 종달새에게 말했습니다. 종달새야 너 노래를 잘 부른다지?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노래는 자신 있어. 그렇다면 노래를 한번 불러봐. 종달새는 목청을 가다듬고 멋들어지게 목청을 뽑았습니다. 노래를 다 듣고 나서 두꺼비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높이 떠서 노래를 부를 때는 요리조리 비가 내리는 봄이 왔으니 농사를 지으라는 뜻이야. 참 좋은 노래구나. 그런데 넌 그 노래를 아무 때나 막 부르잖아? 이제부터는 이른 봄에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 네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밥 갈고 씨를 뿌리겠지? 사람한테 이로운 일이니까 틀림없이 사람들이 너를 귀여워할 거야. 종달새는 기뻐서 하늘 높이 솟구쳤다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까치가 까불면서 물었어요. 내 노래는 어때? 까치야, 다르게는 못 부르니? 난 이 노래밖에 못 불러. 그럼 그게 무슨 뜻인데? 까치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까치야, 자기 노래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되겠니? 넌 앞으로 아무 때나 깍깍 울지 말고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만 그 집 문 앞에서 노래를 불러.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무척 반가워할 거야. 까치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는 쭉쭉새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건 무슨 뜻이야? 저녁에 부를 땐 마실 간 사람들 집에 돌아가라는 뜻이고, 새벽에 부를 땐 어서 아침 먹고 일하러 나가라는 뜻이야. 참 좋은 노래구나. 그런데 저녁에 부를 땐 노래를 낫고 느리게 불러. 네 노래소리 때문에 잠든 사람들이 깰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높고 빠르게 불러. 그래야 사람들이 늦잠을 안 자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너를 사랑할 거야. 두꺼비야 가르쳐줘서 정말 고맙다. 새마리 새는 기뻐하며 날아갔습니다. 이때부터 종달새는 이른 봄이 오면 어김없이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요리조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까치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집 앞에서 깍깍 노래를 불렀지요. 쭉쭉 새도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깨우기도 하고 재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종달새와 까치와 쭉쭉 새를 귀여워하게 되었답니다. 세배하는 나를 모르는 사람 골 사토 밑에서 일을 보는 한 아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전이 일을 하려고 관하로 들어오다가 길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자네 어디 갔다 오나? 그러자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 알면서 뭘 묻냐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몰라서 묻나? 당연히 사또께 세배 갔다 오는 길이지 오늘이 단온날 아닌가? 뭐 세배? 아전은 피식 웃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기도 했지요. 세상에 단온날 세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세배는 추석날 하는 거지. 아전이 핀잔을 주자 이번에는 동료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잘난체인가? 세배는 단온날에 하는 걸세, 추석날에는 쥐불놀이를 하는 거고. 두 사람은 길에서 한동안 말다툼을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아전은 관하에 들어와 사또 앞에 엎드려 분부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문득 그 바보 같은 동료 생각이 났습니다. 아전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마침 사또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사또는 아전이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벌컥 성을 냈습니다. 아전이 감히 사또를 비웃더니. 그러자 아전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옵니다, 사또. 어찌 감히 제가 사또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전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웃은 까닭을 들려주었지요. 실은 아까 길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쎄 세배를 추석에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단호인 오늘 한다고 돌아다니지 뭡니까? 그게 하도 우스워 저도 모르게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아전의 말을 듣고 난 사또는 배를 움켜지며 웃었습니다. 아전은 영문을 몰라 두 눈을 끈뻑거리며 사또를 바라보았지요. 내놈들은 똑같은 멍청이구나 세배는 한식에 한다는 걸 여태 몰랐더냐. 그때 심부름을 온 꼬마 아이 하나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세배를 설날에 한다는 것도 모르더니. 꼬마 아이는 빅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어느 징검이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시냇물에 새우처럼 생긴 징검이들이 떼지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징검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징검이는 날마다 자기 모습을 물에 비춰보며 넋돌이를 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늙은이처럼 등이 잔뜩 구분되다 너무 볼품이 없어. 징검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징검이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개를 보았어요. 개는 우람한 집게발로 먹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차돌처럼 단단한 등딱지는 아무리 힘센 적의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을 것 같았지요. 와 참 멋지다. 징검이는 개가 먹이잡는 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징검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멋진 모습을 한 개가 자꾸 떠올랐지요. 나한테도 우람한 집게발과 단단한 등딱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징검이는 개로 태어나지 못한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루고 개만 부러워하던 징검이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용왕님께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여달라고 하자 징검이는 곧 용왕을 찾아갔습니다. 용왕님 저는 등도 잔뜩 굽었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꼴로는 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호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어쩌면 좋을까? 징검이는 옳다구나 하고 용왕에게 말했어요. 용왕님 제게도 개처럼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바란다면 그쯤이야 들어줄 수 있지. 징검이야 아무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오늘 밤에 내 소원대로 집게발 한 쌍과 등딱지를 붙여주겠다. 용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징검이는 뜰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징검이는 집게발과 등딱지가 붙기를 날이 다 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징검이는 햇살에 눈이 부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자기 몸뚱이를 더듬어 보았어요. 야 그새 용왕님이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여주셨네. 어느새 징검이의 몸에는 멋진 집게발과 차돌처럼 단단한 등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징검이는 깡충깡충 뛰며 춤을 추었어요. 어서 나가 집게발과 등딱지를 자랑해야지. 징검이는 다른 징검이들 앞에 가서 집게발을 껍덕껍덕 거리며 뽐을 냈습니다. 이보라고. 나 어때? 이 집게발은 먹이를 잡고 등딱지는 적이 공격해오면 막아낸다고.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그런데 징검이들은 집게발과 등딱지를 부러워하기는커녕 다들 콧방귀만 끼는 겁니다. 넌 도대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징검이지. 이 바보야. 너같이 생긴 징검이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맞아. 저렇게 생긴 놈은 처음이야. 징검이는 머쓱해졌습니다. 저런 괴상한 놈은 우리 징검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징검이들은 집게발과 등딱지를 단 징검을 쫓아냈어요. 개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 징검이 마을에서 쫓겨난 징검이는 개의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참 괴상하게 생긴 놈이 왔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몸뚱이는 징검이인데 집게발과 등딱지는 우릴 닮았어. 아, 징그러워. 꼴도 보기 싫다. 징검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개들마저 자기를 후대접할 줄을 몰랐거든요. 개들도 징검이를 쫓아냈어요. 물고기들은 툴림없이 집게발과 등딱지를 부러워할 거야. 개마을에서 쫓겨난 징검이는 물고기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게 누구야? 개도 아니고 징검이도 아니네? 징검이는 답답해서 가슴을 지며 물고기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징검이야. 용왕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인 거라고. 그러자 물고기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 멍청아, 넌 이제 징검이가 아니야. 집게발에 등딱지가 붙은 징검이가 어디 있어? 징검이는 고개를 가로잡았습니다. 그럼 난 뭐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니? 징검이는 물고기 마을에서도 쫓겨났어요. 징검이는 이제 오갈 데 없는 철양한 신세가 되었지요. 그때서야 징검이는 집게발과 등딱지를 붙인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개처럼 되려고 했을까? 징검이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징검이는 냇물을 자꾸자꾸 거슬러 올라가 산골짜기 도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누가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볼까봐 돌 밑으로 들어가 꼭꼭 숨어버렸지요. 그 뒤부터 징검이는 큰 냇물에는 나오지 않고 산골짜기 도랑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 징검이가 가재가 된 거랍니다. 고깃덩이 나누기 옛날 옛적에 여우가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다람쥐나 토끼 따위를 만나도 얼마나 재빠르게 후다닥 달아나는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배고파라. 이제 걸을 힘도 없네. 그래도 여우는 혹시나 먹을 게 생길까 해서 숲속을 터덜터덜 걸어 다녔어요. 이리도 아침부터 먹이를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리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다리만 아팠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너점이나 늘어지게 절걸. 하지만 이리도 혹시나 먹을 게 생길까 해서 숲속을 터덜터덜 걸어 다녔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여우와 이리는 산기슭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여우야 어디 가니? 그냥 심심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자 이리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리의 말을 들은 여우는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럼 잘됐네. 둘이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보자. 좋아. 둘이 다니면 먹이도 더 잘 찾겠지. 이렇게 해서 이리와 여우는 함께 먹이를 찾아 다니게 됐습니다. 고개를 막 넘어섰을 때 여우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어요. 여우야 왜 그래? 저기 있는 게 고기 아니야? 뭐? 고기라고? 고기라는 말에 이리는 손살같이 달려가서 덥석 집어물었지요. 야 맛있는 소고기를 누가 떨어뜨리고 갔네. 이리는 기뻐서 싱글벙글 했습니다. 여우도 좋아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군. 산놈을 쫓아다니느라 힘을 빼지도 않고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얻었으니 말이야. 그러자 이리는 고기 덩어리를 앞발로 꽉 밟고는 이러는 겁니다. 재수가 좋긴 정말 좋아. 그렇지만 여우 너는 좀 섭섭하겠다. 같이 다니다가 나만 고기를 얻었으니 말이야. 여우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고기 덩어리가 어째서 네 거야? 고기 덩어리를 먼저 찾아낸 건 나라고. 그러니 고기 덩어리는 내 거야. 여우는 고기 덩어리를 빼앗으려 이리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먼저 집은 걸 네가 갖겠다고? 어림없지. 이리는 고기 덩어리를 재빨리 물고는 가버리려 했습니다. 여우는 이리가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섰지요. 이 도둑놈아, 내가 찾아낸 고기를 어째서 네가 먹는단 말이야? 뭐라고? 먼저 집은 내가 임자지. 어째서 내가 임자야? 여우와 이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해가 다 저물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는 고프고 기운은 다 빠졌어요. 이리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누구 말이 옳은지 물어보자. 좋아.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틀림없이 내가 옳다고 할걸? 여우와 이리는 지혜로운 데다가 마음이 곱기로 이름난 원숭이에게 찾아갔어요. 여우와 이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원숭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지요. 원숭이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오른지 말해줘. 그러자 원숭이는 배시시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너희 둘 다 옳아. 그렇다면 이 고기를 누가 먹어야 해? 너희들이 똑같은 때에 똑같은 자리에서 얻었으니까 누가 먼저 보았거니 누가 먼저 집었거니 다툴 필요 없어. 사이좋게 두 쪽으로 나누어 먹으면 되잖아. 이리와 여우는 불만스러웠지만 하도 배가 고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원숭이는 고기 덩어리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고는 두 손에 한 덩이씩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았지요. 똑같이 잘 나누었군. 이건 여우가 먹고 이건 이리 자네가 먹게. 여우는 얼른 받으려 했지만 이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여우꽃보다 내 것이 작잖아. 그러자 원숭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우 고기가 조금 더 크네. 그래 똑같이 나누어 먹어야 뒤탈이 없지. 그러면서 원숭이는 큰 고기 덩어리를 덥석 베어 먹었습니다. 어때? 이제 똑같지? 원숭이는 두 손에 고기 덩어리를 저울질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여우가 투덜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베어 먹었어. 내 것이 더 작은걸? 그러자 원숭이는 이리의 고기 덩어리를 덥석 베어 먹었어요. 그러고는 또 두 손에 고기 덩어리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이젠 똑같지? 그러자 이번에는 이리가 투덜됐어요. 내 것이 더 작아졌어. 원숭이는 또 한 입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여우가 투덜됐습니다. 원숭이는 또 한 입 베어 먹었어요. 이쪽 베어 먹고 저쪽 베어 먹고 이쪽 베어 먹고 저쪽 베어 먹고 자꾸자꾸 베어 먹다 보니 큼지막하던 고기 덩어리는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리와 여우는 제 것이 더 작다고 투덜거리기만 했다고 하네요. 나무꾼 총각과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총각이 살았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날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날도 나무꾼 총각은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한나절 동안 쉬지 않고 뚝딱뚝딱 도끼질을 하다 보니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배가 출출했어요. 벌써 점심때가 되었나 보군. 나무꾼 총각은 도끼를 던져놓고 주먹밥이 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주먹밥을 먹으려니까 괜히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푸념을 했습니다.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나? 그런데 참 별일도 다 있지요? 총각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먹지? 나무꾼 총각은 누군지는 몰라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질 않았어요.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 없지. 나무꾼 총각은 잘못 들었으려니 생각하고 혼자 밥을 먹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같은 말을 대뇌어 보았습니다.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나? 나하고 같이 먹지. 이번에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엔 사람은 없고 손바닥만한 남생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남생이가 말을 했나? 총각은 또 말을 해보았습니다. 이 밥을 누구하고 같이 먹나? 그러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니 남생이란 놈이 뭉툭한 주둥이를 살짝 벌리며 말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먹지. 나무꾼 총각은 하도 신기해서 주먹밥을 떼어 남생이 주둥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생이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오믈로믈 야금야금 주먹밥을 먹었어요. 요 놈 봐라 말도 잘하더니 밥도 잘 먹네. 해가 살피 타도록 나무를 난 나무꾼 총각은 나무찜 위에 남생이를 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와 함께 살았어요. 밥 먹을 때에도 한상에서 먹고 잠을 잘 때에도 한 이불을 덮고 잤지요. 언제나 두런두런 말동무를 해가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무꾼 총각과 남생이는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나무를 하러 갈 때나 장에 나무를 팔러 갈 때에도 꼭 남생이를 품고 다녔습니다. 남생이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 총각은 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나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와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남생이야 남생이야 이 나무를 팔아서 돈을 벌면 뭘 사 먹을까? 먹인 뭐야 떡도 사 먹고 엿도 사 먹고 묵도 사 먹지. 때마침 한 장꾼이 지나가다가 남생이가 말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남생이가 말을 다 하네. 장꾼의 말을 사람들이 오르르 몰려왔어요. 정말이야? 에이 잘못 들었겠지. 아무렴 남생이가 말을 하려고. 사람들이 믿지 않자 아까 그 장꾼이 엽전 한 잎을 던지며 말을 걸었습니다. 남생이야 남생이야 나무 한 단에 얼마지? 나무 한 단에 한 양이요 나무 한 단에 한 양이요 남생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엽전을 던지며 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 감착할 사이에 나무도 다 팔리고 남생이 둘레엔 엽전이 수북이 쌓였어요.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와 떡도 사 먹고 엿도 사 먹고 묵도 사 먹었지요. 그래도 돈이 남아 쌀과 굴비 몇 두릎을 사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나무꾼 총각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나무꾼 총각의 이웃집에 사는 욕심통 양반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세물내면 배가 아프게 마련이거든요. 밤새도록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고르던 욕심통 양반은 새벽역해 나무꾼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이런 꼭두새벽에 웬일이세요? 자네가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러 왔지. 예,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나무꾼 총각을 걱정해주는 척 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찾아오게 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네. 나무꾼 총각은 말만 들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깎듯이 인사를 했지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러자 욕심통 양반은 자기가 큰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뻐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슬슬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자네한테 말하는 남생이 한 마리가 있다면서? 예, 나무하러 갔다가 얻었습니다. 여보게, 그 남생이를 나한테 딱 하루만 빌려주게 나도 남생이가 말하는 걸 보고 싶네.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와 떨어지기 싫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안 됩니다. 남생이 말이 듣고 싶거든 여기서 듣고 가시지요. 뭐시? 아주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빌려달라는데 안 돼? 욕심통 양반은 펄펄 뛰며 성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어리무던한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를 빌려주었어요. 남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욕심통 양반은 커다란 돈자루를 맺고 장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잡은 욕심통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자, 말하는 남생이요. 남생이가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눈 깜짝할 새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욕심통 양반은 슬쩍 말을 바꾸었지요. 자, 남생이 말 듣는데 두 푼이요. 단 두 푼 남생이 말을 들으려거든 어서들 돈을 내시오. 어제는 돈 내라고 안 터니 오늘은 돈을 내라네. 한 푼도 아니고 두 푼이나 구경꾼들은 저마다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생이의 말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나서 너도 나도 엽전을 두 푼씩 던졌지요. 남생이 둘레에는 엽전이 한방눈처럼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욕심통 양반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소리만 쳐댔어요. 남생이 말 듣는데 두 푼이요 두 푼. 그러자 남생이가 말할 때만 눈이 빠져라 기다리던 구경꾼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 그때서야 욕심통 양반은 남생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생이야 오늘 돈을 많이 벌면 무얼 사먹을까? 그런데 남생이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말을 시켰어요. 남생이야 오늘 돈을 많이 벌면 무얼 사먹을 거냐고? 그래도 남생이는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애가 달아서 남생이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남생이야 말을 안 하면 혼찌검을 내줄 테다. 어서 말을 하라고. 하지만 남생이는 말을 하기는커녕 목을 등딱지 속으로 쏙 넣어버리지 뭐예요? 구경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우리를 속였잖아. 남생이가 말을 하긴 무슨 말을 해? 밝은 대낮에 사람을 속이더니 어디 혼 좀 나봐라. 구경꾼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욕심통 양반에 멱살을 쥐고 매다 꽂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을 해댔지요. 욕심통 양반은 혼이 쑥 빠지도록 늘씬 얻어 맞았어요. 한동안 까물어쳤다가 일어나 보니 구경꾼도 돈도 사라지고 빈 자루와 남생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놈 남생이야 니가 감히 나를 놀려먹어? 욕심통 양반은 남생이를 돌에다 힘껏 내리쳤어요. 남생이는 그만 등딱지가 터져 죽고 말았답니다. 장에서 돌아온 욕심통 양반은 죽은 남생이를 나무꾼 총각에게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죽은 남생이를 어루만지며 비오든 눈물을 쏟았어요. 남생이야 미안하다. 괜히 너를 빌려줘서 죽게 만들었구나. 나무꾼 총각은 벼 잘되는 앞마당에 남생이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어요. 나무꾼 총각이 나무하러 산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남생이 무덤 위에 조그만 싹이 텄습니다. 남생이야 니가 나를 못 잊어 새싹으로 돋아놨구나. 나무꾼 총각은 싹에 물을 흠뻑 주고 나무를 하러 갔지요. 그런데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보니 글싹이 팔뚝만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남생이야 정말 너로구나. 나무꾼 총각은 기뻐하며 물을 흠뻑 주었어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 그 나무는 울타리보다 더 높이 자랐습니다. 남생이야 밤새 잘 잤니? 나무꾼 총각은 물을 흠뻑 주고 나무를 하러 갔지요. 저녁 무렵 돌아와 보니 나무가 지붕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남생이야 무럭무럭 잘도 자라는구나. 나무꾼 총각은 또 물을 흠뻑 주었어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 가지가 가지마다 송이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남생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나무꾼 총각은 물을 흠뻑 주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녁 낮을 돌아와 보니 꽃이 지고 자그마한 열매가 다닥다닥 맺혀 있었습니다. 남생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나무꾼 총각은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 금빛 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남생이야 정말 탐스럽구나. 밤새 춥지 않았니? 그러다 나무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몸을 우수수 떠는 겁니다. 그 바람에 열매가 절렁절렁 떨어졌어요. 가만히 보니 그 열매는 금빛이 반짝이는 돈이었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눈물이 났어요. 남생이야 너는 죽어서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무꾼 총각은 그 돈을 쓸어 담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나무꾼 총각이 착해서 복을 받는 거야. 아무렴 남생이가 죽어서도 총각을 돕는 거지. 이 소문은 곧 욕심통 양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샘이 나서 배가 쿡쿡 쑤셨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배를 쥐고 뒹굴다가 나무꾼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돈이 열리는 나무를 얻었다는 게 정말인가? 예, 정말이고 말고요. 욕심통 양반은 헛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보라고 그게 다 내 덕분이네. 내가 남생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자네가 어떻게 돈 열리는 나무를 얻었겠나? 나무꾼 총각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보게 내 덕분에 저 나무를 얻었으니 하루 동안 떨어지는 돈을 내가 갖게 해주게. 마음 시착한 나무꾼 총각은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욕심통 양반은 날이 밝기도 전에 나무 밑에 와서 돈이 떨어질 때만 기다렸어요. 한나절을 기다려서야 나무가 우수수 몸을 떨더니 열매가 뚜덕뚜덕 떨어졌습니다. 열매는 금세 땅바닥에 가득 널렸지요. 이야, 나도 이제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욕심통 양반은 돈 열매를 자루에 주워 담았지요. 그런데 욕심통 양반이 주워 담은 열매는 돈이 아니라 똥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주운 게 아닌가 해서 다른 열매를 주워보았지만 여전히 똥떵일 뿐이었어요. 똥뼈락을 맞은 욕심통 양반은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 총각은 쓰러진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나무 밑동으로 절구와 절구 꽁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남생이를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구에 곡식 안줌을 넣고 찌우면 열점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남생이야 네가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도와주는구나. 나무꾼 총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절구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욕심통 양반은 샘이 나서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렀지요. 그러다가 또 나무꾼 총각한테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나무를 베지 않았다면 절구를 얻지 못했을 걸세. 그러니 하룻밤만 빌려주게. 착한 나무꾼 총각은 설마 절구를 어쩌지는 못하겠지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절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욕심통 양반은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절구는 돌려줘야만 해. 그러니 밤을 새워서라도 이 곡관에 있는 곡식을 모두 찌어야 한다. 욕심통 양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절구질을 시작했습니다. 곡식이 열배로 불어난다니 힘드는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바싹 마른 곡식을 넣고 찢는데 진득진득한 게 절구꽁이에 묻어나지 뭐예요. 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똥이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똥 묻은 절구와 절구꽁이를 잘 닦아낸 뒤 다시 절구질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절구에선 똥만 나왔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욕심통 양반은 도끼로 절구를 부숴버렸어요. 이튿날 절구를 빌려간 욕심통 양반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 나무꾼 총각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니 절구가 못 쓰게 부서져 있는 거예요. 착하디착한 나무꾼 총각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놈의 기둥뿌리라도 뽑아야 속이 풀리겠다. 나무꾼 총각은 욕심통 양반 집 기둥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절구조각을 주워모아 집으로 가져왔지요. 절구조각을 앞에 놓고 나무꾼 총각은 엉엉 울었습니다. 남생아 너를 이 꼴로 만들더니 정말 미안하구나. 나무꾼 총각은 남생이를 아주 이끼로 마음먹고 절구조각을 아궁이에 넣어 태웠습니다. 나무꾼 총각은 타고 남은 절을 긁어 두엄더미에 내다 버렸어요. 그때 돌개바람이 휑 불어와 절을 날려보냈습니다. 날아간 절은 마음을 지켜주는 고목나무에 가 닿았지요. 이 고목나무는 몇 해 전부터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더니 이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무까지에 가 닿자마자 새손이 도단하는 거예요. 나무꾼 총각은 집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있는 절을 모두 자루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허리에 메고 고목나무에 올라갔지요. 나무까지에 걸터 앉은 나무꾼 총각은 절을 술술 뿌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닿는 자리마다 뾰족뾰족 새홈이 트더니 새홈이 자라 이파리가 되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나무까지를 옮겨다니며 절을 뿌렸습니다. 드디어 나무는 푸르고 싱싱하게 되살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살아난 나무를 보고 모두 달려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무꾼을 칭찬했습니다. 여보게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아닙니다. 이건 남생이가 한 일입니다. 욕심통 양반은 마을 사람들이 나무꾼 총각만 칭찬하는 게 샘이 나서 배를 눔켜지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구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옳지. 우리 집에 아직 절구공이가 남아있지. 그걸 태워서 나도 나무를 살려야겠다. 욕심통 양반은 절구공이를 아궁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자루에 담아서 고목나무로 갔어요. 고목나무는 아직 나뭇잎이 돋지 않은 가지가 군데군데 남아있었습니다. 욕심통 양반은 올타쿠나 하고 나무를 기어올랐지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척 걸터앉아서는 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원님이 살아난 나무를 보러 오고 있었어요. 욕심통 양반은 원님에게 상을 받고 싶어서 재를 마구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재는 바람에 날려 원님 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욕심통 양반은 신이 나서 재를 뿌렸습니다. 원님은 벌겋게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부루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욕심통 양반이 한 짓을 낱낱이 원님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하늘을 찌를 듯 화가 나서 저놈을 넣어놓고 볼기를 쳐라. 했지요. 곤장이 피둥피둥한 볼기짝으로 날아들 때마다 욕심통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뒤에 욕심통 양반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다가 마을을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총각은 예쁜 아내를 맞아 아들딸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귀신도 무서워하는 사람 안종약 공은 항문이 높아 행동이 떳떳하고 남한테 정직했습니다. 턱은 깊어 마음이 깨끗하고 자기에겐 엄격했지요. 무예도 뛰어나 칼을 잘 쓰고 말을 몰아 달려 활도 잘 쏘았습니다. 공은 열두 고울을 다스렸지만 남의 것은 털끝만큼도 탐내지 않았답니다. 겨스라치나 부자가 죄를 지으면 엄한 벌을 주었어요. 그들은 공이 무서워 슬슬 피했지요.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공이 좋아서 잘 따랐습니다. 이런 공한테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귀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공이 임청 군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이웃 관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냥 잘하는 노렁이가 정원 가운데 있는 큰 나무를 보고 컹컹 지저댔지요. 공이 돌아보았습니다. 안개 속 큰 나무에 기대 서 있는 남자가 공을 째려보는 거예요. 공도 얼굴이 커다란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안개와 함께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공은 소변이 마려워 변소가 있는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뒷마당 한쪽 대나무 숲이 오소소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바람도 안 부는데 말입니다. 붉은 난삼을 입은 웬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지 뭐예요. 공이 그 앞으로 가자 여자는 벌벌 떨다가 담을 훌쩍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어느 날 이방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군수날이 골 사람들이 시름시름 알아눕고 있습니다요. 이 골 제일 가는 의원도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다 합니다요. 그것 참 고약한 일이네 그려. 골 사람들은 뒷산에 집을 짓고 복을 준다고 소문이 난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집을 골 사람들은 복귀신 숲이라고 불렀지요. 공은 혼자 복귀신 숲으로 갔습니다. 나리 여긴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복귀신 숲에서 나온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을 막아섰습니다. 공이 보니 막아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귀신이지 뭐예요. 고을 사람들이 아픈 게 바로 너희 짓이구나. 들켰다. 도망쳐라. 대장이 소리치자 귀신들은 모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공이 찾아간 데는 관천 남쪽에 있는 오래된 우물 앞이었어요. 이놈들 기껏 도망쳐 숨은 데가 여기란 말이냐. 나리 이제 저희는 갈 데도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귀신대장이 우물 깊은 데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병을 심었으니 용서할 수 없다. 벌로 우물을 메워버릴 테다. 귀신들이 사흘 밤낮으로 우는데 그 소리가 소 우는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가 뚝 끊기자 공이 다시 우물 앞으로 왔습니다. 나리 울면서 저희 잘못을 반성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럼 고을 사람들에게 심은 몹쓸 병도 다 꺼내 가거라. 네, 나리. 바로 그때 씨름씨름 앓던 고을 사람들은 병이 싹 나았습니다. 이런 일이 임금님한테 알려지자 공은 벼슬이 더 높아져서 다른 고을로 갔답니다. 안종약 공이 휴가를 얻어 별장에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동구 밖에 고목 한 그루가 있었어요. 고목은 몇 아름이나 되고 하늘을 찌를 만큼 컸지요. 그런데 날이 흐리면 고목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게다가 반짝반짝 요상한 불빛도 냈어요. 조잘조잘 알 수 없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이거 어지럽고 시끄러워 글을 읽을 수가 없군 그래. 읽던 책을 덮고 밖으로 나온 공이 송골매를 날려보냈습니다. 송골매는 활활 날아가 고목을 빙빙 돌았어요. 송골매가 보는 대로 공도 보았지요. 저 불빛과 소리는 나무가 내는 게 아니다. 귀신불과 귀신 소린 게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의 눈에 보이던 고목이 갑자기 안 보였어요. 공의 눈이 되어준 송골매가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그건 귀신들이 송골매를 잡아 숨기고 잽싸게 달아나서 그런 겁니다. 안공이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고목 앞을 지나던 장쇠 엄마가 요상한 불빛과 소리에 홀려 쓰러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장쇠가 도끼를 들고 나갔습니다. 도끼로 고목을 찍던 장쇠가 그만 귀신이 붙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장쇠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하인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공이 장쇠네 집으로 갔습니다. 공이 장쇠네 문 공이 장쇠네 문 앞 평상에 앉아있는 아이한테 말했어요. 얘야 너 들어가서 장쇠를 잡아 끌어내거라. 평상에서 내려온 아이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날이 저는 어린애이고 등이 굽은 곱사여서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천하장사 장쇠형을 잡아 끌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주마. 공은 두 손을 모으고 웅얼웅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굽은 등이 쭉 펴지고 손과 발에 힘이 쑥쑥 나지 뭐예요? 아이는 마음을 다잡고 성큼성큼 장쇠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아이가 장쇠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왔어요. 너는 이 마을에서 200여 년을 지내면서 요상한 불빛과 소리로 사람들을 홀렸다. 내가 보낸 손골매를 잡아 숨겼고 지금은 장쇠네를 괴롭히니 무엇을 얻으려 한 짓이냐? 공 앞에 무릎을 꿇은 장쇠가 검게 변한 낯빛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공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잘라 긴 칼을 만들었습니다. 긴 칼의 입김을 후 불어넣은 공이 장쇠목을 베는 신용을 했지요. 풀썩 쓰러진 장쇠는 사흘 만에 깨어났지만 귀신이 빠져나가 말짱했답니다. 해주목사까지 지는 안종약 공은 벼슬을 버리고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말을 탄 공은 돌아온 손골매를 팔뚝에 얹고 누렁이를 앞세우고 갔지요. 하인들은 물고기 그물과 짐승 그물을 짐과 함께 낙위에 싣고 공 뒤를 따랐습니다. 공은 시내나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는 짐승을 쫓았어요. 튼튼한 말을 몰아 청길 언덕을 달려 내려갈 때면 새처럼 발랐습니다. 사슴이든 멧돼지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요. 연달아 활을 쏘면 화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날아갔습니다. 몽달귀신이든 손말명이든 칼을 빼지 않고도 다 물리쳤지요. 보는 사람들은 딱 벌어진 입을 닫을 줄 몰랐습니다. 이러니 그 어떤 귀신도 안종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달아나 숨는 거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귀신도 무서워하는 사람 이야기는 대동약승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초부터 인조임금 때까지 일화와 수필 등을 모아서 엮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어떠한 형식에 얼메이지 않고 자유롭게 재미있게 써내려간 글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